자칫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맞 드랍 으스 그렇게 좋고 예 좋습니다 골든이글레츄얼 섀도우원 준비 끝났습니다 시간 참 많네요 알겠다 제 얘기에 그 앞세 확인이 필요하다 프라보 제로 세븐 여기는 왓초원 도착했나? 근처님 스트라이크 오 캐드 진정 고르브라기 제시간에 왔구만 놈이 잡담돼서 뭘 하려는 건지 올라가서 확인해 이 총이 뭔 총인지는 알 수 있나? 그러지는 못하네 총이 뭔 총인지는 알지는 못하네요 왔습니다 뭐가 보여? 병력, 차량, 장비 다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놈들이 고르블라니랑 뭘 하려는 거지? 보급입니다 무기 밀매죠 쉐도우원 잘 듣고 있나? 확인, 이거 있어 기적으냐? 시작하기 전에 고르블라니의 신원 확인이 먼저다 코스트, 몸이 확실히 보이나? 확실히 보이죠 VIP 옆에 다수의 무장 영비 확인 러시아 놈들이 꽤나 반기는 눈침이다 여기 있네 음, 비가 핏은 마지막이겠지 고맙습니다. арsius 1, 완료! 곧 발사하겠다. 파퍼도 확인! 목표 지정! 셋, 둘, 하나! 미사일 파트 완료! 살짝볼abyte 붙은 화분이 잘 밟아줍니다. 석동 4화 탑, 보도 500에서. 섀도우 1. 각도 확인해. 이대로 유지해, 시동원 좋아, 잘하고 있다 계속 유지해 곧 병중한다 중심이 대비해 목표의 병중까지 앞으로 버텨 병중한다 됐 멀고 하나 둘 정말 범끈하구만 맞췄습니다 목표 파괴 완료 들어와 라스벨 셰프트 장군님 표정이 왜 그런가? 또 전쟁이야? 그럼 먼저 하셨겠죠 그건 그렇지 그럼 뭐야? 고로브라니의 부사령관을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하산을 잡아야 되는거죠 이란 쪽을 막고 있습니다 테러를 지원하고 있군 자금과 무기, 정보 거래 응, 골치 아프겠는데 위험한 놈입니다 고로브라니의 복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으면 잡을 수 없지 않나? 대를 보내는 장군님 지금 일안에 없습니다 대를 보내는 장군님 대를 보내는 장군님 알맞은 하에서 움직이고 있죠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좋아, 잡아와 포스터는 언제요? 아직 시작 안 했나? 아하 예 누굴 보낼까요? 네네네 대를 보낼까요? 대를 보낼까요? 5분 뒤에 이륙한다 알겠습니다 대명대도 같이 갈 거니 아빠와 함께 이번 작전을 지휘하도록 알았어요? 소프맥트 미시 확실하게 해보자고 고스트 자리 맡아놓을게 얘가 힘들끼리네 미치겠네 야, 고스트 고스트 알겠나? 알겠습니다 언제 있나? 없습니다 출발합니다 현재 알맞지라 경기에 있는 알카탈라를 공습하고 있다 척보에 따르면 알카탈라 병력이 계곡 쪽에 집결해 있다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게 분명히 적 병력이 점거 중인 건물은 세 군데다 그 중 한 곳에 핫산이 있을 거야 고스트와 소프가 해병대 특작부를 이끌고 핫산을 사살하거나 생포한다 두 팀은 헬기 한 대에 탑승하고 각 목표 지역 근처에 침투한다 브라보 팀은 건물 1과 2를 맞고 알파 팀은 3을 맞는다 교전 시 사살은 허가하지만 핫산은 신문해야 하니 반드시 생포한다 한 가지 더 핫산 소리만 알카탈라의 생명줄이라 죽는 안이 있어도 지키려고 할 거야 이상 브라보 팀은 여기서 내린다 알파 팀은 탑승한 채 침투 지점에 착륙하고 중간에서 합류한다 핫산을 생포하는 게 목표지만 안되면 사살해도 좀 4-4 제2명, 배치지구 따라와 소프 올라와 레이더 1, 프라보 배치 완료 다음 착륙 시점으로 간다 마우, 제방 조식이야 습격이 1대 차이 나네. 아, 알파, 응답해. 알파, 응답해. 현재 움직일 수 없다. 사상자의 가수! 그놈들이 계속 폭격해. 우리는 일본 건물로 간다. 버텨라. 고스트, 추락 지점부터 확보해야 돼. 핫삼부터 찾아. 그럼 알파 쪽 압박도 줄어들 거고, 그 후에 추락 지점 확보한다. 알겠나? 알겠다. 이동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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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 쪽에서 집결해. 전쟁이, 전쟁이. dome. 새 Safe aim을 통해 그러고, встреч해ow. 서로가 빨리 패레이시면. ECR-3이 andacm. sätt대 ship'을 사막을 하면 인ская 데이펙 fuckin. 잠시, 위험간이 손에 안 infer 수 없었다. 출결합니다. 군 Random 하레나 배우는 사람. 공군은 позвол創enders 맛나 개투. 참 gunає. 대로 해사cych과 외 40-0이ioso. 하나 죽어졌다! 하나 죽어졌다! 1층도 괜찮은데? 2층도 괜찮은데? 2층도 괜찮은데? 1층도 괜찮은데? 1층도 괜찮은데? 스트로프, 두 번째 공물로 가, 빨리! 세븐온, 네부로 진입한다 폐지니 Megalic 마을 쓰이는 거야 막, 예이 대단히 시원하는 건 아냐 이즈구 일어난다 스트로프, 이즈구 일어난다 이상 여왕 자가신 카스토프 왜 이렇게 놀라나 고스트 로켓 처리했어 확인했다 잘했다 마지막 추구 레드님 고스트 현장 확보했다 핫산은 없어 라즈 추락 지점으로 이동한다 핫산 놈 영상이야 핫산이 놈들 밥 줄이였어 아니 괜찮나? 어 방탄 못두고 살았어 이 새끼들이 공격한 놈들인가? 그래 이제 추락 지점으로 가자고 브라우팀 밖에서 집결해 고스트 소프다 알카탈라가 장비를 마련했어 이 새끼가 아예 다 퍼주는구만 이 새끼 빨리 잡아야겠어 다행히 전 세계로 중계하라 정원 정원 좀 편한걸 찾아야 돼 건물 나랑 소프는 추락 지점으로 가서 부상자 수습한다 나머지는 여기서 어모 사격해 알겠습니다 알파 제로투 여기는 브라보 제로시자반 이번 건물 처리 후 이동 중이다 알겠다 브라보 저기 있을 거다 알카탈라 말이야 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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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 반갑구만 사망자 다소서 부상자 하나 사냥도 떨어지고 있었다고 좀 도와줘 그런 시간 없어 놈들이 왔다 나무 쪽 출시해 아군이 사라 tän야 내가 안 움직이는 조금씩 움직여 죽을 수 있으면 사격해 교장한다! 이쪽의 적이다! 알겠다 고수다! 알겠습니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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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계속 공격해! 교장놈이야! 놈들이 온다! 멈축 벗는! 멈축 벗는! 멈축 벗는! 멈축 벗는! 걔! 간다 간다! 간다! 그만! 끝인가? 일단은 나뭇척 계속 주시 전락이 맞네 세븐시민스 공격력청이 수풀 쪽을 공습한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 풀지 마. 아직 안 끝났다. 공중지원 3분 남았습니다. 알겠다. 공중지원이 온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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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안 보이잖아. 하나도 안 보여. 온다. 어퀴. 어퀴 2탄에 쏜다. 오픈히 오르기一 più 곱 generators. genial 맞아요. 빠지는 fulfill whilekens sceneers. 잘ến다! 이미 설명백이ков을%. 아.. 아.. 놈이 못한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아 끝났다 괜찮나 쇼프? 괜찮아 2,3가 맞았다 죽었어 죽었다고? 7,2 당장 미리와 아 알겠습니다 고수다 건물쪽으로 후퇴해야 돼 아니 후퇴하지 않는다 핫산을 잡아야 돼 7,6 당장 공중지원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7,8 여기는 킬로0,1 1분 후 공격하겠다 킬로0,1 현 위치 전방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라 견저 위험경보 확인 알겠다 시발 또 뭐야 안 돼 중인님 적 장갑 차량이 옵니다 총 4대다 4대라고? 탄압격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옵니다 교전 대기 준비 사격기 진행 describing 공격 home 병 dels 공격 배버지 도전 쏟아 다 끝났나? 크로드를 빌자고 올클리어 킬로제로원 모든 목표 처리 지원 고맙다 알겠다 세븐식스 킬로제로원 선의 비행으로 전환한다 세븐식스 부상자 후송 헬기 요청해 알겠습니다 아직 임무 안 끝났어 여전히 목표는 핫살입니다 그 새끼도 잡아야지 알파 같이 가지 알겠다 고스트 이동한다 바짝 붙어 맞아 헬기로 지원하는걸 노리라니 분명 장비도 전술도 있어 다 핫산놈지시겠지 그래 니생각에 맞아놔 봐 고스트 와우 핫산놈지겠습니까 헬기가 추락했으니 쥐려고 하겠지 핫산놈지구 와 지뢰공 미사일 보소 와우 공기지원이 대기 중입니다 계속 대기시켜 이제 들어간다 3번 건물이 보인다 다음 목표다 핫산이 있을지 몰라 아 다급히 가겠다 옥상에 알카탈라 저격수다 죽여 머리 죽여 소프 저격수 잡아 나머지는 안전할때까지 엎드려 다들 괜찮아 아 와 여기 엄병도 어떻게 숨어있어 아니 진짜 아군이 당했다 옥상에 알카탈라 저격수다 죽여 머리 죽여 소프 소프 저격수 잡아 나머지는 안전할때까지 엎드려 다들 괜찮아 세븐파이브가 당했습니다 저격수 처치 도대체가 우리를 어떻게 부른거야 저놈들 야식이 있어 이대로면 다 죽는다 오케이 옥상에 저격수가 더있다 처리해 여기있다 여기있네 으악 소프 오 오케이 좋아 소프는 계속 업무해 다들 이동 이놈들 저항이 거센데 얼마나 대단한걸 지키고 있는거지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돌팔에는 공격이 되니 세븐시스 건물에 공습 요청해 당장 뭐? 박사 뒤척이 있으면 어쩌려고 방법이 없어 세븐시스 공습 요청해 다 부수지 말고 킬로치로만 전방 건물에 공격 요청한다 세븐시스 카피 공격한다 전방에 공격 전방에 공격 대빈이 악이 화끈하군 화끈하네 진짜 와우 지금 화장을 해보기나 공중지원 덕분에 살았군 야 우리는 아파지 죽었어도 상관없어 놈을 찾기만 하면 돼 그라보팀 이동해 건물을 완전히 확보한다 진입했소프 하산을 찾아 죽었든 살았든 세븐온 내부로 진입한다 하산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산은 안 보인다 하산은 안 보인다 하산은 없어 아니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하산은 안 보인다 하산은 안 보인다 책 셰프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한 놈 처리 와 놀래나 어 튕이 바뀌어 위협체가 1층으로 간다 아니 이거 말고 에스디 니가 뭐야 뭔 소리야 2층까지 되는가 우와 놀래나 아니 창을 왜 자꾸 왔어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으로 진입한다 4층으로 우리 형 3층으로 2층으로 2층으로 욕톨이다 샤이 칼 아우씨 화장실 전기 닦는거네 와 리얼하네 이거 벽도 나올거 같은데 그냥 이거 말고 쥐서 어떡해 형이 왜 자꾸 바꾸지 형이 안가서 됐어 하나 쳤지 도망갔군 여긴 작전실이었나 주변 살펴봤어 둘 싹 다 뒤져 뭐든 찾아내주고 문서확인 여기 있었네 이놈식 추락지점으로 간사히 튄거지 그렇다고 아군을 버리겠냐 결과를 말했을 뿐이야 브라보 팀 여기 움직임을 포착했다 간다 가사 가사 망풍이 힘드네 하 핫선이 없는데 대체 뭘 지키고 있는거지 이제 알아봐야지 뭘 찾았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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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같은건 없나 아 아 앞장서 뭐고 앞장서라고 저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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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속 오는구나. 아, 뭐 없는데? 컨테이너 확인해. 이게 뭐야? 전부 영어야. 탄도미사일이야. 이동식 발사된가? 천마일은 날아갈 거야. 아마도. 뭐랬길래 이란이 이딴 걸 갖고 있는 거야? 세븐식스, 본부에 무전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왓츠어 원, 여기는 브라보 세븐식스 찰리, 들리나? 여기는 왓츠어 원, 듣고 있다. 라스웰, 고스트입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핫산이면 좋겠는데. 고스트야. 이것 좀 봐봐. 고스트 핫산 찾았나? 아니요. 대신 무기를 찾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인데. 미국 겁니다. 제로 세븐, 여기는 골든 이글 액션. 방금 뭐라고 했나? 반복합니다. 탑산에게 미국 미사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고? 자리 좀 비켜주겠나? 안들려. 다들 여기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야지 마오. 포스트할 거야. 와우. 이란 애들이 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알카탈라 손에 넘어갔고요. 핫산이란 미친 새끼가 우리 단돈 미사일을 뒷구멍으로 몰래 빼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다고. 이란은 끝까지 모르는 척 하겠죠. 모르는 척 하긴 개뿔. 누가 봐도 이란 애들 짓인데. 놈들이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어디에 쓰려는 건지. 당장 알아내. 핫산이 미사일을 밀수하는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군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게 좋을 거야. 미사일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두 시간만 주세요. 누구 손을 거쳐갔는지 다 알아내겠습니다. 됐어. 미사일은 당장 파괴해. 아니요. 조사하면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놈의 정보만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스웰. 전술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여야지. 조금 있으면 저쪽에는 해가 될 텐데. 그럼 적들이 500명은 몰려올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바람던 놈이네. 100% 돼. 거스트. 골든 이글 액츄얼이다. 팀원들 데리고 다음 작전지로 이동한다. 미사일은 당장 파괴해. 알겠다 액츄얼.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암스테르담이라니. 밀수 경로요. 이란이 여기 항구와 운하에 사람을 심어놨어요. 우리도 있고요. 누구? 프라이스요. 지금 거기서 쫓고 있는 게 바로 알카탈라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야기군. 프라이스를 만나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케이트 라스윅 다시 현장으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실수 없이요. 자네가 원한다면. 케이트. 핫선이 꼼짝 못하게 확실하게 몰아넣어야 돼. 그때까진. 기밀 유지해. 물론이죠. 장군님. 콘서트 라스윅 다시 현장으로. 고마워. 다른 사람을 향해. 다음 스테르담. 다음 스테르담. 언제 도착해? 한시간 내로. 지금 어디야? 문화. 교량 아래에서 보트 감시 중이야. 미사일도 운송하고 있나? 당연히 운송하고 있나? 아니 미사일은 없어. 정보라도 있으면. 아직도 얼마 되니? 다시 연락하지. 가야지 됐나? 됐습니다 그럼 가보자고 미래를 이루고 있네 라스웰 준비됐다 알겠다 알까 탈락은 물건을 씌고 있어 그게 목표야 어디랑 일하는지 확인해봐 오케이 나 이제 물 많은데 감시병을 세워놨까 아니 네 경력을 쫙 깔아놨네요 바지선에 가려면 놈들을 처리해야 돼 그럼 다들 조심해 이성 가자 좋아 여기서 나뉜다 내가 외곽을 맞고 넌 부대를 맡아 조용히 해 주아 배에서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스 첫 부대에 또 있다 시작해 예 한 놈이라도 놓치면 골치 아프다 조용히 처리해 바지선으로 가서 임무를 완수한다 올라왔습니다 오래 나와 있지마 선창에 하나 철이어가 다시 숨어 적재야 나에서 가지 대인이 총 고했습니다 신중하게 쓰라고 항구 쪽에 순찰 보트다 절대 들키지 말라고 저쪽에서 예 보입니다 경비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숨어 다행히 하나 처리해 그렇게 해소해 이곳은 어디서 해결하나? 대법원 Arrived 삼성 대법원 언제나 그라보 와 초원이다. 상황은?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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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손에 접근 중이다. 알카탈라 처리하는 자막이 서둘러 초원. 시간이 별로 없을지는 몰라 좀 아는 데가 아직 보트 보트 조심해야 된다 이외 부터 이리 sowa 러프다. 이 보트 다했어 그리고 보트가 또 있다. 처리해 네 까지, 괜찮나? 마이. 넌 다른 데 들켰다. 진짜 뭐하는 거야? 도망을 건가. 물통이 안 돼. 정지에서 이동해. 숨참을 보트가 좀 거슬리는 데. 정지에서 이동해. 장난이 없는데. 총력, 총력. 마이. 마이. 진짜. 왠희가 있는 건가. 조합이. 아냐. 대신. 보았을 죽이잘. 대신. ㅢC. 죽을때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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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ırak. 배워지죠. 문제없습니다. 좋습니다, ichte 가ety Good God 우리 가까이 다닐 것 같아 오 이렇게 마지막에 한 방이 이렇게 된다고 이곳만 이곳만 클리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삶 2 2 20 23 20 20 됐어 완전 좋아 야 이거 근데 세트도 있잖아 이거로 이것 좀 봐 라스 알마스 멕시코 카르텔이야 아 무신 라스웨어, 이란이 카르텔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카르텔의 이름을 라스 알마스 카르텔과 일하고 있어 대게 안에 전부 카르텔이다 또 카르텔입니다 돈 돈 돈 돈 안 챙기지나? 제가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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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알카탈라가 만납니다. 나슬, 카페 그라우트 찾아봐. 뭔가 있을 거야. 언제? 한 시간 뒤. 한 시간 뒤. 와우. 원팀 양식. 와우. 브라비 좀 떨어지네. 렌즈가 지네. 와우. 와우. 루이 브라버 식스. 카페에다. 셋이 족테이블에 도울 카르텔 하나. 이란이나. 잘 있었네. 뭐라고 있지? 거래중이야. 전자상치네. 그래. 카르텔한테 뭔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아내야지. 경기는요? 다수. 제가 처리하죠. 혼자 재미보지 마.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받아. 독입니까? 죽진 않아. 제한민이니까. CIA의 거네요? 우리 방식이지. 경비한테 써서 놈한테 접근하면 돼. 다음은. 철수. 신회. 알겠습니다. 06. 상황은? 현장 깨부턴.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어. 언제야? 오늘 밤. 계속 알아내. 화물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다. 길이네. 오. 하이. 헬로. 저희만 이 사람들아. 너무 관심을 안 해봅시다. 부리부리부리 부리부리. 잠시만. 카르텔 정비 둘 다리 끝 쪽. 보입니다. 무기는 잘 숨겨도 흩어지는지 보자고. 좋아, 한눈 간다. 알겠다. 내가 한눈 따라갈게. 전 다리 쪽에 있는 놈을 막겠습니다. 이동한다. 야, 왜 그래? 어제 너무 많이 마셨지? 경비 처리해. 날이 클리어. 잘했다. 내 쪽으로 와. 와, 저 원? 옮기는 건 사람이야. VIP 하나가 미국으로 가려 한다. 누군데? 하산 자야니, 서울이야. 그럼, 멜시코에 있다는 소리잖아. 빨리 가서 놈을 막아야 합니다. 카르텔 로마한테서 정보를 얻어야 돼. 하산이 미사일을 미국권처럼 옮기면 사상자가 넘쳐날 거야. 어떡할까?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놈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경비가 더 있을지 몰라. 현장을 전부 살필 시간이 없어. 주의를 걸어야 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카페에서 보자, 까지. 어디 가야 된다. 나한테. 이게 뭡니까? 데코이스렛 탄. 두고 보라고. 나스웨란트가 시작하죠. 시작하자고 아 나 너무 말 잘듣는다 그래 다리에서 보자 이동한다 덕치고 주름이 떨어와 왓챠 보아 패키지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카르탈 뒤쪽입니다 와우 이걸 이렇게 된다고 합장 상처 너고 이동한다 덕치고 조용히 따라와 왓챠 보아 패키지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다 상탈 뒤쪽입니다 오해가 왓챠 보아 왓챠 보아 왓챠 보아 왓챠 보아 왓챠 보아 나두 간다 격사리 내서 조심해 한 번 남았어 빨리 처리해 가야 한다 클리어 열어라고 저 조사기 가져와 일로서 클리어한다 자 찔러가지 일으켜 세워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CCTV나 이런 게 다 난리나? 얼굴 다 까봐. 잘했어, 둘 다. 잡다리 다 먹으면 뭐 다 먹겠다. 이제 핫산이 있는 곳을 알아낼지. 놈이 귀환하면 얘기 좀 해 보자. 입을 열까요? 안 열면 열게 해야지. 그럼 안 열면 열게 해야지. 바르가스 대령. 라스웰 지국장. 대령 딱지까지 붙이자니. 꽤나 심각한가 봐. 맞아. 도움이 필요해, 알레안드로. 뭔데? 라스 알마스 카르테리에 일한 테러범을 국경으로 빼내려고 해. 라스웰, 테러범은 남부 국경을 안 넘어. 그래, 그랬지. 넘들은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네가 막아줘야겠어. 목표는? 핫산 소령. 알았어, 언제? 오늘 밤. 감시드론 연결됐어. 잘 보인다. 미국, 메시, 구워볼게. 콤마.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국법 이민자들이야. 국경으로 찰떼고 왔어. 국법 이민자들이야. 오늘은 한골 수법이지. 이 틈에 핫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FBI는 언제 오지? 한 시간은 걸려. 당장은 너희뿐이야. 알겠다. 노돌포. 이민자들은 다 믿기다. 핫산이 움직일 거야. 고토록 강을 건너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럼 시작하자고. 알레안드로, 핫산이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알겠다. 이상. 놈이 국경을 넘어가면 저흰 손도 못 댈 겁니다. 늦기 전에 잡을 수밖에. 대령님, 보십시오. 저기, 북쪽입니다. 놈들이다. 보트 멈춰. 보자. 세상 fare.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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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와, 나 ㄹ해 잠깐! 틀리니까! 어디 다이고야? 카르텔이 빠르게 움직이는군. 넘어갔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방의 벽이다! 준비해! 라e çiMA fort 1996lass corr, 신서누. 쉿, 조용히! carro learned isiche, 적 넷이다. 전력을 바꿔야지. 핫산 확인, 병폭대기! 클리어! 클리어. 왓챠! 목표가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계속 추격 중이다. 대령, 그건 곤란해.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어. 알아. 일단 FBI부터 빨리 통원해.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고. 이상! 러덜프, 사다리에 올라가! 빨리! 나오고 있다, 지금. 세빠지고 올라가고.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아 있는지, 어디에 있어? 핫살보이나? 아니요. 도망쳤습니다. 놈을 추격한다. 가자고. 지금은 뒷밤 쪽 들고 있고, 나는 권총 들고. 그째 상태로는 와인워요. 패스에 수업을 Cheng Schw former of Rif. 가르텔에 은신처럼 몸을 데려갈거다. 빨리 찾아äg해. 하노이. 핫살안한테 협조자들이 있어. 경계 찰저히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ockeyaliśmy 어 nut rewrite. Award is92 as Bruce top offices. 여기 계단 bakery橋, Himself 전개의 문제를 사주는uz. 놀나게 커플라, 엄청난тории. 에니어 기심을 돕예를 bounces 누가 들어왔어? 시발 놈들이 시발 놈들이 이쪽이다 여기서 뭐하는거야? 시발 마당 확보 이동한다 뭐 어떻게 쪽지 보입니다 시발 열어라 어무아지 내려 문으로 가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다 물러서 물러서라고 물러서 다 알아서 쏘지마요 제발 어디 분고 왔는데 놈이 어디로 갔나 저쪽이야 어디 어디 갔다봐 가자 현재 플로레스와 박스 목표는 서쪽 은신차로 이동 중 알겠다 현지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오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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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 목표하는 정체를 처리해 야 크리아 너 뭐야 오이간 시발 이동 오이간 오어 fed 크리아 오어우 클리어! 여기! 놈들이 이쪽으로 갔다. 괜찮나? 네. 괜찮으십니까? 뭔지 없어. 이쪽이다. 진짜 놀랬다. 핫산 혼자겠군요. 우리가 가줘야지. 흑수부대다! 내 집에서 빨리 안 꺼져! 폭력하라는 거 아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여기서 감시해! 여기 지나간 남자! 지금 어디에 있나? 가만히 있어! 예산이야! 왜 총을 끄려고 해? 총 끌으면 안 되겠다. 로돌포 가자! 알겠습니다. 파란색 2층 전부터 시작하지. 저작 경우등이 방금 꺼졌거든. 경찰이다. 라스웰이 해단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설명하자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즉시 발포하겠다! 알겠다! 앞으로 나와! 손은 계속 머리 위로 올리고! 내가 못 쏠 것 같아! 쏠 것 같아! 내 말 안 들려! 시키는 대로 해! 앞으로 나오라고! 수군의 소속 알레한드로 바르가스 대령이다. 테러리스트를 쫓고 있다. 도매즈 잠깐! 그쪽 사람들이야! 하! 이거 카르타라고 구분이 안 가서 용의자는 어딨지? sir! 지금ちら은 탄도시가 cultivate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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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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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돌진이 뭐야? 들어가 들어가! 외부는 내가 맞는다! 빨리 움직여! 여기 궁지에 몰렸다! 진입한다! 뒤쪽으로 진입해야지 뒤쪽으로 진입해야지 뭐야 뭐야 와 놀랄게 주치기 없나? 도둑 와 싸우지 물 놈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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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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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th 도 ね 2층으로 가야되나? 딱 이런데 있을거 같더라 bum 아우 쪘서 오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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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태워버려. 이 새끼 활산이네. 빡빡이. 내가 누군지 알아? 들어 본 게 지금 뭐야, 이 자식아? 군인이야. 이 단사는 여기 싸우러 왔지. 아, 여기로 떨려. 아니, 타 죽게도. 장군님처럼 연기가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 로돌포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로돌포 안으로 들어가겠다 대령님 안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로돌포 어딨냐 하산을 놓쳤습니다 놈들이 데려갔습니다 로돌포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 같습니다 배가 뭔가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당신 차려 로돌포 됐어 차렸네 오 근데 이게 불 저렇게 나는데 카르텔이 라스알마스에서 하산을 보호 중입니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하산이 뭔가 큰 걸 미국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컨테이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와 목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리면 논을 잡아서 신문해야 할 거야 그러면 소프와 코스트를 보내서 멕시코 특수부대와 합류시키도록 하지 가능한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필립 그레이브즈와 섀도우 컴퍼니를 파견할 생각이야 정규분위에 야미한 상황에서는 용병대가 활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산을 찾죠 이동중 이동중 엑소우 액제비즈 아사 소프라고 불러 도움이 아스웰처럼 보스트라고 부를까 그 외에 이 친구가 좀 가로워서 영혼의 도시에 잘 왔어 멕시코는 처음 오면 멕시코는 처음 오면 멕시코 아냐 아스웰스 셰퍼드 장군이 보낸 용병들도 올 거야. 장비가 꽤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기지는 마음껏 써. 좋아. 카사는 어디 있지? 카르텔 은신처. 스킬으로 거리해. 다시. 자, 출발한다!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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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우리 부사령관 로돌포 파라 상사. 망자의 날인 줄 알았네요. 망자의 날 알아? 아니. 아쉽네. 왓츠기. 왓츠기. 신트럭 뒤에 무장병 내버려. 어이, 어이. 진정해. 괜찮아. 여기서 정상이야. 총기 휴대는 경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은 어딨는가? 그게 바로 라스알마스의 심각한 문제야. 다들 법을 개똥으로 알거든. 저기를 지키려는 놈들은 다 죽었지. 군대는 뭐하고?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잘 싸우니까 카르텔에 고용되지. 넌 왜 안 갔어? 여기서 살았거든. 우리 로스 바케노스. 가우보이야. 우리 고향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충 들고 풍선을 주네. 나만 이상한가? 사람들 환심을 사야 활동하기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애들은 듣기도 하지. 뭐로 써있는 거야? 카르텔 짓이야. 경고하는 거지. 신놈브레의 메시지야. 자기 구역을 알리는 거지. 여기서는 흔한 일이야. 신놈브레가 누구야? 신놈브레. 이름 없는 자. 라스 알마스 카르텔의 두목이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안 될걸?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뭐 어디에나 있지. 이건 미친 짓이야. 로스 바케노스한테 딱 있지. 그 마스크 여기랑 잘 어울리네, 보스테. 아, 거기까지. 나의 충댕아, 여긴 왜 왔지? 우회전에 돌아서 가자. 왜? 네, 신놈브레한테 매수된 놈들도 있거든. 안 했잖아. 어디든 있다고. 카르텔이 핫선을 강 건너 마을에 숨겼어. 아직 있길 빌자고. 보장들은 나한테 모여. 알겠습니다. 작전을 시작한다. 핫선은 어디 있지? 마을 뒤편, 흰색 2층 건물이야. 빌터팀, 대기하도록. 셋, 둘, 하나, 착장 캐시. 클릭, 이동. 민간인은? 없어. 진작에 갈아탈 소구리도 했지. 핫선이 숨기 딱이네. 이동해. 시기 딱이 도착해. 저기다. 핫스팸, 진입해. 안위해, 뛰고 간다. 처리했다. 밀고차. 프레파드. ä가를 Untu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리어 집을 확보하고 핫선을 추격한다 그럼 더 빨리 가야지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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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맡아 저 보증 확보 완료 클리어 핫선의 흔적은 없다 클리어 클리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지 박스다 박스 나가는 데는 아닌가 봐 문 확인해 다들 이동 준비 대장 가자 건hal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빅터투 여기는 원원 연막 사용해 이제 밖으로 나간다 알겠다 연막 도착한다 와 완전히 배트르그라우니까 다른건 다 비밀이야 소프 안전을 위해서 연막이 퍼졌군 난 역시 똑똑한 놈이야 이동한다 따라와 소프 핫선이 숨어뜬 곳이다 적 조심해 전대원 모두 준비해라 곧 진입한다 이동 이동 와 이 새끼 정말 잘하는 놈이네 장난아니네 안되 쟤도 클리어 핫선은 없다 2층 확인 믿어 2층에서 핫선 찾아 까먹어 이놈 계단으로 가 100% 있을건데 핫선이 있다면 여기 있을거다 100% 있을건데 내가 딱 알지 우와 완전 안팠어 놈은 독안에 들쥐라고 서둘러 공광탄 단약 콜 클리어 핫선은 없다 빅터 팀 목표 건물 확보 핫선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미 옮긴 것 같아 언제 조금 전에 군대 구두 수건 개네 깃발이야 여기 있었어 알레한드로 얘기가 맞았네 대륙여 병력이 옵니다 제길 뭐야 군대다 치원부대인가 아니 테러스에 부탄 알겠습니다 뭐하는건 아군 살려야지 안전홍구에서 울러난다 지금 멕시클 군대나 싸우라는 거야 이미 카르테를 매수된 놈들이야 너도 핫선을 지키러 카르테를 돕고 있어 사각중 다들 안전해질 때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잘 다수 수승차 경장갑이다 아직 쏘지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세무역 사장킬시 중장갑 총이다 필메털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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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메털놀다 너들이 필메털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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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내 필메털놀 내가 1번째 필메털놀 1번째 분인 필메털놀 분인 중독 필메털놀이 5ヒット 4 contr procent 강아지 로드리겐지! 넘들이 왔다! 어패! 어패! 어패에서 교전해! 어제에 맞아 날 로드리겐지! 방탄부격! 괜찮습니다. 산차스가 당했다! 교전한다! 다 끝났나? 아직이야! 계속 이동해! 이동! 이쪽길 잘하라! 잘 알지! 이 문제는 놈들도 잘하는 길이야! 군대를 상대로는 오래 못 버텨! 철수해야 한다! 로드리겐지! 철수팀 요청해! 내 대령이야! 여기다! 전원 위치 사수한다! 안패! 내 대령이야! 고! 고! 아이디에스 파! 전원 대하토의 선수에 움직인다! 돌아가니! 로드에게지! 빨리 보자! 컨트롤! 저게는 빅토원! 이 쪽 올리버터리에 철수팀을 요청한다! 들리나? 컨트롤! 들리나? 너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나? 와우! 쉣! 다 끝났나? 아니, 곧 더 올거야. 헬로우돌프랑 연락이 되나? 아니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계속 이동해야겠어. 이쪽이다. 산 때문에 수신이 안 돼. 우리만은 들린건가? 동력길 빌자고. 계획은? 안 되지! 능선의 적군이다! 할툼! 도망간다! 시도해! 를 갈거야. 백성팀이 있나? 없어. 너도 없어! 그래. 나와!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뛰어야 해. 뛴다고? 헬기가 온다 그래 사격 위치로 이동해 놈들 급습하자고 다리는 어느쪽이지? 선박이다 아 그렇다 와 폭탄이다 괴로워둔 쟤 옆에 하하하하 마지막 탄탄 여기 탄탄 여기 탄탄 여기 탄탄 여기 탄탄 여기 탄탄 아아악 야, 대면 문제 알겠지? 뭐야? 터리 없는데? 오클났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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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아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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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개빡친다! 죽인 놈들! 넘들이 애들을 좌 깔아놨을지도 몰라 후방 조심해 언덕 위로 올라가 소프! 이동한다! 아아! 아아! 이거들 못하네! 잠시만! 알고있다! 총알 좀 묻고! 너희들은 그냥 가게 된다고 난 총알을 먹어야 된다고 맞어 저 다리 이야기하는데 내려가서 다시 무전 할 수 밖에 이쪽이다! 우와 메인 뭔데 그래픽하고 뛰어 소프 어디 탄창을 가져갈 수 있구나 등 뒤에서 소프! 아래로 뛰어! 아이 진짜 아래로 뛰어 자기가 조심해서 뛰어 자주 다니는 길인가? 어릴때 학교 째고 여기서 놀았었지 카라테리 먹기 전까지 그래 마리아기 다 망쳤어 까옥 까옥 저격시다! 피해! 오이 셀 우와 아 아 우와 이 미친놈들 우리 한명 죽었다 우리 한명 죽었니 우리 한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한명뿌리가 Desk 저런이네 여긴 막다른 길이잖아 여기서 뛸다 무기도 치지마 공대야 오케이 니 체리다 소프 괜찮나? 괜찮다 소프 살아있어 강을 따라서 다리로 간다 바이오 어페 천내원 여기를 빅터 제로원 응답하라 니 체더원 들리나? 안복한다 잘 들리나? 이거 뭔가 잡힌다 미국인 같은데 고고고 사격이 되나? 아 아 몸무게 아 제작전 가져본거야 계속하라고 돌 뒤로 가랬어 타이밍 아아앗 잘 가는 거 맞나 우리 나리의 타령이다! 아군이 아니야! 신발! 군대다! 넘피! 철수팀이 올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 돼! 장갑사상들은 힘들어! 으아암 좀 갈게 와오 호우 네 아니야 날샷 게임을 이정도로 만들어야지 차량 오 하산기 착평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차가 있는 멋지네 멋지네 내가 뭘지 사사님께서 좋았을거야? 공중지원은 준비됐어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봐야돼 그럴 줄 알았지 앞으로 이동하겠다 태도가 나오고 탄약서 고탄 넉넉히 준비를 알겠습니다 비행 방향은 주둔지 쪽으로 활용팀은 발사되기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조종은 맡기지 현장에 도착하면 목표의 상공을 손해하도록 네 정신 장군님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도드니 글렉추얼 여기는 쉐도우 원 불리니까? 잘 들린다 쉐도우 원 얘기해 대완들 탈출했습니다 공중지원이 때맞춰 들어갔죠 그러라고 자를 보냈지 다른 소식은? 핫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핫산을 생파하고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핫산을 잡으면 다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 쉐도우 팀 잘들어 지상에 있는 친구들 넥스코 특수부대랑 원포원 우린 이제 한 팀이다 한몸이 돼서 작전을 성공시키자 어? 좋아 맞아 와 우리가 쉐도우 팀 고스트 여기는 쉐도우 원 시설을 돌고 있다 준비 등의 신원 쉐도우 원 브라보 제로세븐이다 위치를 IR 레이저로 표시하겠다 알겠다 제로세븐 핫산을 어떻게 찾지? 무상 경비가 있을 거야 파틀룸 어 이거 제로통 조합이네 내가 좀 걸리겠는데 그레이드즈가 공중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확보한다 알겠다 고스트 표시 쉐도우 원 현재 주둔지 동쪽이다 위치 표시만 있고 여보 으으으으으으.... 엘투 확인했습니다 제로세븐, 확인했다 어린글한다고 섀도1, 핫산 주변에 무장경비가 있다. 처리하면 우리가 건물 쪽을 맞지. 괜찮겠나? 이거 이렇게 얘기해. 섀도1, 무장경비 확인.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확보한다. 대기하라. 알겠다. 신원 미상 둘, 마구깐 남쪽. 무기가 없다. 계속 수색해. 현장에 민간인이다. 섀도1, 트럭이 마구깐에서 나온다. 서쪽으로 이동 중. 카피. 트럭을 봐야 돼. 티비, 촬영 추적해. 맞아. 트럭이 흙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 중. 전방에 신원 미상. 농부들인 것 같다. 무기가 있나? 없다. 경비도 안 보인다. 알겠다. 계속 수색하라. 아, 민간인하고 섞여 있네 이게. 섀도1, 현 위치 북서 쪽 원실에 목표가 있다. 표시한다. 트럭은 됐어. 원실 다시 확인해. 원실? 세로세븐, 목표는 안 보인다. 명령은? 걔 무장호송대가 문제로군. 무장을 때려받고 농이 튀어나오면 그때 잡자. 그레이브즈 외부를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대기하라. 제도팀, 무장병력들과의 교전만 허가한다. 건물은 쏘지 마라. 설패, 무장병력만 돌입니다. 설패, 무장병력만 돌인데. 도대체 before its death, 코анс 아 여겼다. 공격한다 25mm Logan 됐어. 공격. 디테일 단단하지? 현장에 남은 적병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이동 이동 마국관 확인했다 세로세븐 표시 확인 진행해도 좋다 섀도우원 이제 들어간다 목표가 도망치면 말아라 섀도우원 알갓다 세로프 네가 오른쪽을 맡아라 알갓다 여기가 보이긴 해 옆뎀 앞뒀 쥐아고 cri 도망간다. 경력이 있다. 확인. 민간인은 쏘지마라. 정처리! 그리브즈 핫선이 안보인다. 여긴 아니야! 차량 다수가 남쪽에서 접근 중. 적들이 마구간으로 간다. 알겠다 코스트. 일단 건물에서 나와라. 북쪽으로 가야 한다. 이동했다. 나왔다 그리브즈. 정보날려버려. 그물 날릴거야. 대비 공격할. 40mm. 안날려. 어떻게. 온실 방향으로 이동한다. 온실에 적이 더 있다. 전대원. 온실 안에 무장 병력이다. 정보날라. 잘 보고 쏴. 하수단이 있을지 몰라. 대비. 온실 안에 쉬어. 시야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건물에 쏘지 마라. 건물에 쏘지 마라. 건물 쏘면 안되는구나. 사안대왕 온 시간에 무상관령이다. 저기다. 합산이 있을지 몰라. TV 온 시간에 시야 확보되라. 시야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시야 확보합니다. 목표 확인 불가. 일단 승차를 방역시킬 것 같습니다. 총대. 쉐도우 1 효과 좋군. 이대로 전진한다. 전진전진. 호호호. 불쌍한 새끼다. 누워 우리. 이 새끼 어디갔지? 저 건물이 있을거다. 쉐도우 1 고송대는 언제 도착하나? 이렇게 꼬셨잖아. 와 여기. 여기 주둔진에 딱 꼬니. 서둘러. 그레이브즈. 현재 철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놈들 주둔진을 공격한다. 알겠나? 주둔진 쪽. 적 확인. 제로세븐 확인. 지역 확보할 때까지 거기서 대기해. 쇠도원. 적과 교전한다. 배피지니. 민족은 설레. 쇠도원. 민족의 적이다. 대비. 자굴이 공격받는다. 빠르게. 으쌰. 자굴이 상했어. 급스탁 처리. 대비. 대비. 급스탁 처리. 됐나? 급스탁 처리. 급스탁 처리. 급스탁 처리. 급스탁 처리. 제압 완료. 버스터. 적 제압 완료. 상태 괜찮나? 괜찮아. 방탄복에 맞았다. 문제없어. 지원. 고맙다. 알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다들 이동. 공격 준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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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뜰에 적이 보인다. 아군 계속 지원해. 고지샷. 고지샷. 고지샷과 전설하고 있네. 또 어디야. 고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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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움직임은 없다. 알겠다. 이대로 입구 쪽으로 간다. 낮아. 보인다. 날린다. 고성대가 3km 남았다. 서둘러야 돼. 알겠다. 알레한드로. 철수팀은. 5분 남았다. 아슬아슬하겠군. 그럼 빨리 가자고. 브릿지. 브릿지. 오오오오오오오. 슈드웨. 하늘을 찾았다. 고지샷으로 올라간다. 드레이브즈. 놈이 2층에서 나온다. 북샷 쪽. 꼭 그 가능성에 있다. 쏙 안 되나. 맞아. 핫산이군. 저 마음 안된다. 핫산도 인다. 쉐도우완 핫산 신원 확인했다. 놈을 쫓는다. 안다네에 저기 더 있다. 대놓고선 알겠다. 우리가 모르는.. 역시를 또 한 cree을 준비할게 계속 처리해. 목표가 실내로 진입했다. 남서쪽 건물 2층. 진상팀이 처리할거다. 계속 지원해. 내가 아르냐고. 아, 이.. 아, 이.. 아, 이.. 으으으으으으. 이거 여기서 싸고 있나? 멕시코 특수부대다. 넌 우리랑 간다. 쉐도우원 여기는 브라보 제로세븐. 실팔, 제크파시다. 목표를 확보했다. 제로세븐 확인했다. 철수 상황은 어떤가? 여기는 빅터 월원. 철팀은 2분 남았다. 쉐도우지임 군 호송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다. 군 호송대가? 놔둬. 전대원 알린다. 호송대가 목표지역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쉐도우원. 알레안드로 이쪽 대응은? 놈들은 칸탈 편이야. 처리해야지. 쉐도우, 괜찮겠나? 잘 알겠다. 쉐도우팀, 접근하는 미스코그마스입니다. 그곳이, 빅이, 호송대와 교발해보신다. 잘 쏟다. 사막전자! 이 정도면 개깔고만 짱이네. 전대원, 보이는 모든 적을 처리했다. 진행해도 좋다. 쉐도우와트, 알겠다. 철수팀이 접근중이다. 40mm가 짱이네. 라저. 확산 잘한다. 확산 잘한다. 확산 잘한다. 사장, 사장. 사장. 확산 잘하라. 쉐도우원, 패키지 맞고 완료. 미안한다. 아, 이렇게 끝나나, 진짜. 그렇지. 잘 걸렸다. 바로 이거야, 쉐도우! 알겠지. 네들이 존나 맘을 든다! 장군님 연결해. 네! 존나 맘을 든다. 액션이다. 어떻게 됐나?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기지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서둘러 오래 붙잡고 있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대원, 마을 북쪽으로 이동한다. 공격 대기. 알린다. 아군이 길에서 멈췄다. 전대원, 뭔가 문제라도 있나? 쉐도우원, 전방 주유소에서 뭔가 움직인다. 잘 될지도 몰래. 목표 지정한다. 확인. 현장을 수색하지. 움직일 준비해. 태비, 주유소 쪽 상황을 파악해. 우정은 안 했는데, 일반인인데. 확인. 보입니다. 내비, 주유소에 OID를 설정해. 확인. OID 설정. 현장에 신혼미상 목표 다수.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아군의 안전을 확보한다. 무기는 안 보인다. 신혼미상 다수. 주유소 남쪽. 무기는 안 보인다. 주유소 남쪽. 무기는 안 보인다. 신혼미상 다수. 주유소 남쪽. 신혼미상 다수. 신혼미상 다수. 무기는 안 보인다. 가게처럼 보이는데? 확인. 오버레이드 설정. 적 병력이 보이나? 안 보인다. 현장에 적을 찾을 수 없다. 저, 그럼 시대가 적어. 저 한대원. 현장에 보이는 위협은 없다. 이동해도 좋다. 이때 건물 부사면 안되나? 이게 민간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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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하고 참... 하기가... 아... 길을 건너는 인원이 있다 저 새끼 뭐야? 섀도1 연장의 상황 발생 제리 비켜! 아... 이놈가 있다 남쪽의 차량! 아군 차량이 위험하다. 현재 교차로에 있다 사격주의! 사격주의! 시발 함정이다! 티비에 공격해! 병원들을 정시가한다 아군이 이루어 하는 것 같다 실패! 조합군의 민간인이다 전 대원! 우리가 어무하겠다 안전해지면 얘기해 섀도1 이동한다. 다들 무사하다 학산동병이다 빨리 안들어 때려! 아군이 식당으로 진입한다 네비! 저 건물에 마커 설정해 클리어! 사격주의! 민간인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 시발! 빨리 좀 도망가라 아군 확인! 옥상이다 로돌포! 헬기 요청해! 알겠습니다! 본도! 여기는 빅터3와 철수팀을 요청한다 현재 위치는 올메다 식당 옥상이다 동쪽이다! 아동에서 움직인다! 안쪽으로 해! 사동완! 동쪽에서 RPG 공격이다! 전시하겠다! 확인! 오메차다! RPG가 보인다! 조회! 탈탈! 조회! 탈탈! 탈탈! 조회! 탈탈! 문 전시하겠다! 조회! 탈탈! 공격ают! 공격하는 곳으로 해 성돼요 설정 People who's working by the T-L 잘 쐈다 잘 쐈다 장전한다 대기해 굿샷 굿샷 굿샷은 언제 되지 북동쪽에서 차량이 온다 유지 근처 주유소의 무장 병력이다 주유소의 카르텔 다수 영수 야 굿샷 굿샷 잘 쐈다 움직이는 척은 없다 브라보 제로 세븐 섀도우 원이다 보이는 모든 위험을 처리했다 난린데 탈약이 얼마 안 남았다 다들 아껴도 스토프 현재 상황은 하소는 멀쩡해 계속 지랄 중이야 흥 지들 무기만 믿고 나들 멍청을 했기 섀도우팀 촉구장 쪽에 적 차량이다 남서쪽 브라보 세븐 원 그 새끼 아가리 좀 어떻게 아느라 뭔데 남서쪽 촉구장이다 알겠다 이브 컷 옥 대장 루 esen 루 스 스토프 도착 깜짝 적 대공병력 확인, 축구장 정책이다. 적 병력이 북동쪽으로 간다. 알란드로 철수팀은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 1분 남았다. 적 군 차량이 축구장을 통과하고 있다. 남서쪽에서 헬기가 온다. 명종이다. 아주 끝까지 발악하는구만. 대공병력 처리. 대공병력 처리. 모두리 쓸어버리자고 한 사람 3개 남았다. 탄생이 2개 남았다. 좋은데. 단일이 얼마 없어. 다들 대공 준비해. 죽이 탈 때 서퇴해야 돼. 대공병력 처리 대비. 철적 철폭을 수령하자. 다가 저가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 우리 서구가 알치지. 마저 간다. 카르텔 학교 건물. 모두리 쓸어버려. 진행하려. 그렇게 남서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도착한 지 30초. 먹어. 패치 3-1, 여기는 쉐도우 1. 알겠다. 아군이 식당업물 옥상에 있어서 계속 저항이 심하다. 우린 계속 탐공에서 접근하겠다. 알겠나? 알겠다. 못 도착한다. 저기요. 도착한 지 30초. 알겠다. 대공병력이 보인다. 팔이 북쪽. 사격이 없다. 북쪽. 여기! 마지막 탄창이다. 적 공격이다. 지 30초. 대공병력 처리 완료. 양쪽. 그레이브지. 적 장갑차가 출고를 맡고 있다. 지원을 요청한다. 이미 장갑차를 처리해. 아찔게 당해. 화산 때문에 아주 진화를 하는구만. 조심해. 다리에 장갑차가 있다. 다리에 장갑차가 더 있다. 북쪽. 조심해. 미사일 아군. 지 30초. 긴급 시간이었다. 지 30초. 대공병력 처리하기. 미사일 아군. 이 대공병력 처리했고. 어디? 인사입니다. 명소. 지 30초. 지 30초. 삶의 여행. 자, 들 건물 서쪽으로부터 절수해. 알겠다. 지 30초. 지금 이동한다. 오.. 긴급 개월다. 이동한다. 알겠다. 지금 간다. 알겠습니다. 시작. 살았네. 발. 젠다. 된다 된다 탔나 빨리 좀 타나 옳지 와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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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슨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데이터가 스페인의 안의 통신탑을 거쳐갔다 놈이 거기 누군가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 신호를 추적하니 카르텔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나왔다 대한지역의 외딴 건물이야 밀수풍으로 옮기기 딱이네 미사일도요 현장에 침투해서 미사일이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정보에 따르면 건물이 최소 4개 등대까지 있어 카르텔 경비가 아주 많을 거다 딱 맞는 장비만 있으면 풀숲에 흐름 피할 수 있을 거야 길루는 그냥 일루야 이건 경비가 난 해안을 감시하면서 철수보트를 준비할게 다 아니라 라스베 혼자서 너무 위험해 우리 셋도 많은 거야 여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존 아주 은밀하게 가야돼 어떤 승인도 못받았으니 최후의 희미를 유지하자고 위치 잡으면 연락할게 하사니 미사일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자고 현장도 뛰네 아우씨 무기보소 아우씨 무기보소 아 이런 무기를 나한테 줘야지 아 이거 장난아닌데 아 이분이 장난아닌데 아 이분이 총 좀 싸워봤는가봐 아 이분이 사격위치에도 적혀있다 무장한 공격도 우리가 은폐하고있다 준비되면 시작해도 좋다 은폐하고있다고 그 길이 그냥 길바다니는다 그 길이 그냥 길바다니는다 당인거야 우리가 당인거야 우리가 당인거야 브라보 상태는 아니네 쟤가 저기였네 괜찮다 왓츠 돌 잡았다 와우 잘했어 이동하면서 현장 수색해 전방에 기동순찰대와 지성군이 있다 확인해 가지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자고 가려들입니까? 그렇겠지 퍼복해서 돌아간다 넘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돼 스프레 그냥 숨어있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내버려둬 골치 아파질거다 저쪽 공견도 전방에 숨어있는 이다 브라보 여기는 왓츠 현재 상황은 이동중이 날랐어 현장에 거리될 명력이 있다 미사일이 들어갈 만한게 보이나 아직이야 알겠다 계속 진행해 이상 개 쩐다 아이씨 어디갔든 이만 아 벌써 앞에까지 간다 뭐라 하자 어 아니 좀 맘이 든다 딜리슈터 다있고 아 브라보 여기는 왔죠 열발자로 풍력발전기 근처다 알겠다 전방에 숲쪽으로 이동해 내가 최대한 넘어왔지 라저 확인 뒤에서도 쏴준다 이거 대에서도 핵에 차량이 온다 컨테이너 트럭 보이네 네 미사일이 딱 들어가보네요 여기 컨테이너와 미사일이다 출장한다 와 저 여기는 브라보 현 위치 북쪽으로 트럭이 움직인다 컨테이너를 변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일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빨리 확보해야 돼 난 해안을 따라서 시야를 확보 중이다 계속 진행해 맞아 알겠다 이상 길 밑으로 타놉니다 통과함에 방향쪽으로 갈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카르텔이랑 테라밤이라 진짜 개판이네요 테라밤만 해도 성가신대 이젠 카르텔까진 말썽이구만 둘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와 그새 그룹을 선고하고 폭력을 쓰는게 똑같지 프라이스의 유능은 못한게 하늘을 끌어들이긴 그만한게 없어 그새 이 쓰레기들은 풀이 길어서 은폐하기 좋겠어 조용히 진행한다 맞아 혹시 길어서 한건 없나 업디레이스 가야지 대기 뭔가 있다 접근 중 소규모 정찰대 바로 전방이다 어디 전방이라고 대기 셋이 놈을 보고 있다 눈치챌 수 있어 총 숨겨 까지 놈들 경로를 생각해서 움직여 이동할 땐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 서둘면 들킬거다 공격 네네 간퍼를 것 같다 공격 일어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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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놈 참진 우와 우와 대박 보입니다. 저놈은 내가 잡지. 어디야? 두 명이다. 하아. 바로 이거지. 깔끔하고. 와, 좋아, 좋아. 다시 이동하지. 갓, 전방의 건물이다. 밖엔 아무도 없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자고. 심박탐지기를 건물에 저기 있는지 확인해. 심박탐지기는 어떻게 사용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다. 계속 간다. 맞아. 놈들이 잠깐 멈춘 것 같군.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맞아. 놈이 다시 이동한다. 안 보여. 확인. 나도 추시하겠다. 계속 간다. 전방의 숲길. 저기로 이동해. 맞아.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쩐다 쩔어. 알린다. 컨테이너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를 창고에 넣을지도 몰라. 근처에 무장한 적이 많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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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러셀. 말해 하자. 응. 현장에 복귀하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글쎄. 이번 일은 내 책임이 커. 그래서 직접 온 거야. 모든 걸 알 순 없잖아, 러셀. 우리가 가진 정보로 여기까지 오고. 아주 든든하네요. 일단 지금은 임무부터 처리하죠. 미사일을 못 찾으면 다 물거품이 될 거야. 이거 도매니까. 거의 다 왔다. 여기 능선만 지나면 놈들의 주요 건물이 보일 거야. 만약 여기 미사일이 있다면 내부에 있을 거다. 렌즈가 어느 쪽에. 어느 쪽에 계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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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높는가. 크. 안개가 짙고 시어가 좁다. 갤리 슈트면 웬만해선 괜찮을 겁니다. 주요 건물이 보인다. 한시방역 400미터. 알겠다. 풀숲에 자리 잡아.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저격총을 쓰는 게 좋아. 아직 그게 유리해. 야 놈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확인. 온 사방에 가로 대리곤. 가변 배율 조진경을 사용해. 목표까지 거리가 멀다. 대기해. 내가 거리를 조정하기 전까진 쏘지마. 올라가. 그냥 외곽 쪽부터.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롱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한 번에 두롱. 민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차례. 시카리오 처치. 계속 경계해. 다른 술 잘 때가 시체를 못 보게. 한놈이 떨어져 있다. 이 안은. 단락처 세 칸.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철이. 철이. 철이 완료. 철이. 딴 놈은 내가 맞지. 세 칸. 하나, 둘. 퇴짜라. 좋아, 잘했다. 철이. 옆에 놈은 내가 잡지. 두 칸 반. 명중. 나이스. 깔끔하고. 이 나랑 못 좀 많네. 떨어져 있는 놈놀이. 두 칸 반. 두 칸. 두 칸 반. 잘하시네. 잡았습니다. 잘 쏴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명중이다. 명중이다. 단첨 교체. 네. 침착해까지. 침착해까지. 카르트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네. 두 놈이 놈을 볼 수 있다. 위치 변경해서 한 번에 두 놈을 노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세 칸 반. 하나, 둘, 셋. 한 번. 처리와요. 잘했다. 저놈 혼자 있다. 처리었다. 진짜 쪽으로 가고 있었어. 한 발로 두 놈을 처리해. 나머지 내가 잡는다. 네 칸. 두 칸. 세 칸. 내가 거리를 말해주지. 적이 움직이면 동선을 계산해. 다른 두 놈이 보고 있다. 안 된다. 한 번에 두 놈을 처리할 수 있겠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됐다. 됐다. 남들이 총살을 들었다. 나머지. 좋죠. 죽인다. 저는 target을 당부해야한다. 우리가 저격하는 것 알지도 모르심. 맞다. 정해안다. 지금 우리 저격단. enfin, 문을 제거해. 워우. 우리는 박력포를 쏴다. 계속 이동해. 안패하면서 계속 움직여. 안그러면 위치가 발각된다. 와야 돼. 넘들이 박격파를 쏜다. 가까이 가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쏴. 정말로. 적 처리. 잡았다. 힘든 거야. 이거 다 잡네. 다 잡았다. 적 처리. 적 처리. 적 처리. 적 처리. 잡았다. 도움보기 예 대인님도요 다 정리한 것 같군 내려오서 들어갈 길을 찾아 난 이쪽에서 업무하지 그래 왜 젭니까 왜 꼭 젭니까 대인님 난 대위고 넌 하사니까 계속 이동해 예 알겠습니다 대인님 알린다 내 쪽에서 보이는 건 없어 놈들이 미사일을 옮긴다면 우리가 이미 놓쳤거나 여기 건물들 중에 있을 거야 도착했나 가자 아 라스웰 꽤 머네요 대학교 때 다 육성선수라는 건 아니야 라스웰 난 요새도 달려 담배는 좀 끊어야 하는데 담배도 피십니까 집에서 피면 쫓겨나지만 금연 중이야 담배를 끊는 게 쉽진 않더라고 뭐 그런 시간 어때 그건 됐어 존 연락이 달려 가야지 건물 뒤편에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접근한다 못 본 것 같군 계속 가 총 숨겨 가야지 넘들이 차에서 내린다 가만히 있으면 못 보고 지나갈 거야 뭐 아니면 처리하고 가도 돼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조심해 세시 보고 있다 일단 지켜봐 스카가 테스트 잠시만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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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저당 으아안마 지수 것 같다 클리어. 잘했단 말이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고생은 네가 다 하는데 뭐. 알아주셔서 다행이네요. 훈련으로 딱이지. 지금 훈련 중입니까? 모든 상황이 훈련이야. 그렇게나 쪼. 이제 생각하건 길 건너서 안으로 진입해도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전대왕. 놈들이 경고를 울렸다. 조심해 가지. 놈들 경비가 심해질 거야. 알겠습니다. 주요 건물 주변에 게이트들이 열렸다. 게이트 통과합니다. 확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 맞아. 평화리였다. 이거 다 둘러봐야 되나? 완전히 녹아다는데. 온몸이다. 이란 미친. 이란 미친. 다 담긴 것 같은데. 내 쪽지라. 반풍구에 체류가스를 넣으면 쥐새끼처럼 튀어나올 거다. 난 여기서 놈들을 처리하지. 체류가스를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확인. 준비됐다. 체류가스. 이렇게. 체류가스. 잘чи. 체류하스. 체류 완료. 무사히 죽음이 없어서 무사히 죽음이 없어서 무사히 죽음이다 안에서 컨테이너를 확인해. 나머지 창고도 조사해서 미사일 흔적을 찾아. 총알이 없구만. 아직은 앰프가 좋은데. 여기 있어봐봐. 처음부터 좀 하고. 어? 탄약이었는데 금방. 컨테이너를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알겠다고 조금 기다려봐봐. 이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난 그렇게 안하고 싶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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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탄약이지? 총을 총을 총을. 총을 받고 총을 받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됐어. 익컨테이너를 찾아라 이거 아니가. 난 익컨테이너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미친 확실히 카르텔 기지가 많네요 찾았나? 마약이 존나게 많습니다 무기랑 마약 각종 자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놈들 마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미사일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다른 건물에서 무장 순찰대가 접근 중이다 놈이 경계한다 어쩌라고 하나 잡았다 둘이다 불렀나? 선수를 잘 하시네요 요새 좀 까본다 카일 농담 좀 했습니다 대위님 작전 중에 농담을 해 둘 다 임무에 집중해 예 아가씨 아가씨? 날 만만하게 봐서 좋을 거 없어 거긴 다 처리한 것 같군 지금 중요한 건 미사일이야 다음 건물을 확인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재광창을 통해서 진입하거나 환풍구에 재료가스를 넣어서 놈들이 나오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duino 트루카ット 말고도 뭐 있나요? 성광 10호 재열 연막 으응 생일 브리처를 사용해도 좋다 브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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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어보기요 으윽 으윽 위대 이 새끼야 위대 좀 파쩔야지 와우 위대 에어밀 겉렙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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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아직까지야 우와 오빠 거기 두명 말이다 양식장 건물 클리어 미사일이 들어갈 만한 컨테이너는 안보입니다 말입니다 나 좋은건지 나쁜건지 싹 다 뒤져 모든 차단해자고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하나입니다 다 마약이가 예 왜 저만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소세 시도다 뭔가 있습니다 등대 밑으로 있네 설계도 같습니다 놈들이 아주 제대로인데요 등대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등대 밑에 터널이 있네 그럼 합류해서 등대 쪽으로 이동한다 밖으로 나와 예 나 이거 탄력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단체물이 어디 있을건데 여기는 단체물이 없나 여기는 단체물이 없나 설마 여기 있다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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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행해. 괜히 지체했다가 놈들이 지원을 부르면 상황이 심각해질 거야.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야. 일단 놈들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생각해. 경계가 전나 많을 거야. 안개와 길레셔틀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간다. 정찰 저격하면 역시 대인임이죠. 그래. 늘 하던 거지. 가자. 능선을 지나서 현장을 점검한다. 거리를 개선해서 저격해야 돼. 뭔데? 알겠습니다. 안하는데, 이제. 왜 그래, 왜 그래.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와, 저 여기는 뭐라고. 승계가 시하해 보인다. 여기면 괜찮겠어. 저격총을 쓰는 게 좋아할까 하지. 그게 유리해. 야, 저거. 이 정도 거리에선 각연 별만한 게 없지.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두 칸 반. 한 칸, 두 칸, 반. 잠깐. 잘 잡았어. 가즈, 계속 경계해. 단술 잘 때가 시체를 못 보게 해. 한 칸. 떨어져 있는 놈 노려. 두 칸 반. 뭐야, 가즈. 어디다 한 놈 팔고 있는걸. 장아, 나머지 내가 맞지. 저 놈 혼자 있다. 두 칸. 장갑을 착용했다. 카르텔 처리. 카르텔 놈들 일손이 부족하겠는데. 처리해. 옆에 놈은 내가 잡지. 처리해. 딴 놈은 내가 맞지. 두 칸.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움직이는데. 깔끔하네. 깔끔하군. 저 놈은 내가 잡지. 두 칸.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잘했다. 한 놈이 떨어져 있다. 두 칸 반. 제압 완료. 또 한 놈 잡았군.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 놈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한 놈은 제압을 찾아봐. 한 놈이 떨어져 있다. 간단하다. 아, 여기가. 준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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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만. 아 바로 이거지. 명중이다. 적용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구만. 침착해까지. 가르쳐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맞아. 두 놈이 보고 있다. 두 칸반. 장롤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놓여. 놈이 경계한다. 놈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창문 조심해. 처리 완료. 대인님. 놈들이 쏩니다. 침착하게 위치를 지켜. 우린 못 봤으니 괜찮을 거다. 등대 아래쪽으로 전진해. 난 여기서 옹호한다. 또 제가 갑니까? 오. 뭐 좀 전에도 잘했잖아. 왓츠어 여기는 브라보. 가지가 등대 쪽으로 가고 있다. 확인. 오늘 향후에 동작할 때까지. 이 세계대는 만나면 너무 맛있어. 가지. 뭔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온다. 오. 멈췄다. 놈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어. 계속 내리고 있다고. 스프러 안으로 들어가. 카일. 스프러 숨어 있어. 잡았다. 스프러 숨어. 스프러 숨어. 스프러 숨어. 올 클리어. 잘했다. 와우. 감사합니다. 대인님. 이놈들. 가르텔이 아닙니다. 왜 내만 시키는 거야 진짜 이것들은 진짜 이것들은 진짜 다가 집중마다 삶이 다 있다는 거네 집중마다 삶은 전체로 이 새끼야! 심장에 다 잡아두지 마산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이 아주 커지겠지 건너편에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 맞아 먼저 건물들을 확보한 뒤에 터널 입구를 찾아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뒤를 찾고 있다 놀려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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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 날아다 아 건물을 확보해 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다 와우 Call 틀긴길 도소들 건물 한밤 도 한찌개 도착 도착 ~~ 안담아라! 건물 도락부에 가야지 끝에서부터 와이잖아 라인 아름다운 리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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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클리어 완전 밀수빈 침치구만. 뭔가 찾았나? 뭔가 많습니다. 이거 마약 상자 같은데요. 미사일은? 없습니다. 거주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4개가 내가 그쪽으로 간다. 터널 입구를 찾아야 돼. 여기서 터널 입구를 찾는다고? 어땠어.. 깜짝놄leşrière. 치86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터널 입구를 찾아 터널 입구를 찾을거야 벽쪽을 살펴 난 바닥을 확인하지 벽 벽을 살피라고 어 여기다 되뇨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밀지 나스를 통로 찾았다 잘했어 여기 봐봐 아린다 여기로 보트 타수가 오고 있어 제가 갈까요? 그냥 어선일 수도 있어 일단 직후에 집중해 날아와 내려갑니다 터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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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터널이 터널이 아주 제대로 만들었네요 만든지 꽤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전부러지면 끝장이겠는데 여기서 교전부러지면 끝장이겠는데 꺼지네 꺼지면 안되는건가 보다 라솔 현재 터널에서 해안쪽으로 이동 중 상황은? 보트가 접근 중이야 아직은 괜찮아 널 혼자 두면 안되는데 이 정도는 흔한 일이잖아 존 혼자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괜찮아 완전 무방비도 아니고 무기도 있으니까 이상 진짜 담백 – 안 봐 알았 은근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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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가지가지 하는구먼 참사합니다 이런 미친 카르텔이 저걸로 운송하는 거였어 미사일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멀리면 못 갈 거야 라수르 현재 해안 동굴 안에 있다 병력도 미사일도 없어 알겠다 난 바로 건너편에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란 기다려 바다 쪽으로 확인해 저기 뭐죠? 보트가 접근한다 알카탈라 같은데 무기가 있어 저기다 교전한다 라수르 시발 저 새끼들이 라수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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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새끼들이 라수웨를 볼 위에서 보트에 알카탈라다 난 잡으려는 것 같아 알카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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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드 라수웨 라수웨 라스웰과 연락해야 돼. 가시 빨리! 라스웰을 구해야 합니다. 이동한다. 살아난 있군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우루지크스탄. 봐. 똥째 울어가고 있어. 알맞으라 족이겠지. 은신척까지 끌려가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구출해야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 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줄다리길 하는 거야. 지금은 당길 때지. 끌려갈 때가 아니라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무턱대고 병력을 투입할 순 없어. 전령을 세우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필요한 건 결단력과 타이밍입니다. 케이트를 죽게 놔둘 순 없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네, 대위. 전의 작전 중에 일어났으니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겠지. 그냥 놔둬란 겁니까? 내 손에선 해줄 게 없다는 거야. 하지만 자넨 막진 않겠네. 12시간 안에 데리고 오죠. 죽지 말게, 존. 라스웰드 나도 기간 원하지 않아. 두 분은 친구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친구는 중요하지 않아. 정이 중요하지. 행운을 믿네. 갈카탈란 놈들 안방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적들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군대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군대를 불러야지. 제발. 아들, 왼카. 대장, 알카탈라입니다 그래, 나도 보인다 집결 지점으로 가서 모두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라이스, 바라다 시간 됐어 알았다 일본들 정려 호성대가 오고 있다 알겠다 부인다 좋아, 장력하고 대기해 가즈 대기에 남아서 지원 사격해 뒤에서부터 잡는다 네 숫자 줄이고 라스웰 구하러 가죠 여전하네 잡아 지원 고맙다 알카탈라 잡는 일인걸 항상 고맙고 준비 끝난다 그래 가서 구해오자고 전대원 우리 이동한다 확인 알겠습니다 네 준비 완료 전대원 준비 정신 확인 잘 들린다 확인 아주 잘 들려 전 대원 알카탈라 호성대가 방금 지나간다 바로 뒤에 붙을 거야 확인 네 협곡에 숨어 라스웰을 구할 기회는 한 번뿐이다 알겠다 라스웰을 어느 차에 타고 있습니까 검은색 SUV에 잡혀 있다 호성대 거의 앞쪽이야 호위 차량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호성대가 국경을 넘기 전에 구출하자고 잘 보고 쏴 민간인도 이용하는 도로다 라이스 사거리 들어왔어 전대원 공격 개신 전대원 공격 너희들이 우릴 눈치챘소다 처리했다 계속 가 다음 오겠습니다 집중 소금 뇌 신입 십 전대룹 영입 진 IP 약 그리 첫 예 이리 놀아! 잡았다! 잘한다, 다들! 탑이 거의 없으니라! 옆에 탄약이 있어! 미사일을 하고 왔어! 죄송해! 어? 이것 좀 조심해! 아무리 찾다! 제작여자들 파악!! 저 다음 자령을 공격한다! 안 돼! 저 시골! 아참아! 네, 괜찮나? 빨리, 카드가 떨어졌어! 뭐라고? 이제 카드가 떨어졌다고! 안 떨어졌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있다구요! 뭐야, 이 씨! 아니, 오유를 주시네! 이 정도만 벗냐! 간격증나! 아, 상가! 저기 실험습니다, 대의들! 최대한 올렸어! 줄을 잘라 하네! 가십니다! 빨리 가, 가! 고통제가 벌어진다! 빨리 붙어! 빨리 가, 가! 고통제가 벌어진다! 빨리 붙어! 한번 던져! 오유를 놓치겠다! 전 대왕 차량을 확보했다! 알카탈라 보승대도 보인다! 알겠어, 강아지! 정을 계속 자리하면서 라스윤한테 붙어! 우리 명사들이 따라붙일 거다! 아니, 어디십니까?! 다 잡고 있다! 식스 라운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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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계십니다. 도망가고 계십니다. 도망가고 계십니다. 녹색 터럭이 보인다. 사라쪽 병사들이 타고 있어. 확인. 보입니다! 쥐씨발! 사라팀이 당했다! 자, 올라오는 거야! 죽여주지 마시지 말리라! 미스! 앞에 보고 있습니까? 도망이 에른지! 도망가고, 도망가! 도망가! 시," 흩어어어운터", 연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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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알카탈란 이 새끼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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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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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폭탄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와! 폭탄 설치! 왼쪽이다! 뛰어! 폭탄 설치! 폭탄 설치! 이제 거의 공격이야! 다시! 돌아야 해! 세 기록 말라! 알겠어! 세 분야! 여기다! 성격 주의! 나스는 거의 기능이 천방에 있다! 알겠습니다! 조이! 움직여! 거운 날roots! Rusia 찾아다! 콜라 нев命소esz! 피해 시계 스킬 피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소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갔나? 아니에요 아직 안으로 들어간다 대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아이 알레한드로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려면 원하는 걸 줘 다 말하라고? 전부 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쉐도우 컴퍼니 필립 그레이브즈 다 털어놔 네 이름도 말해 네 이름도 말해 이 놈이야? 예 너 이름이 뭐야? 소프라고 불러 무슨 이름이 그렇다고야? 따라와 신놈브레를 만나러 왔다 우리 보슬?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머리가죽을 싹 다 벗겨버릴 테니까 뭐해 안쳐내리고 여긴 우리 부역이다 당일 내 화력 없인 보슬을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물어보기 전까진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만 얘기해 부라치다 걸리면 개쩍 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예근하지 말라고 안 했나? 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병령은 좀 딸라고 병신세 이건 전쟁이야 이러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 방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여기 온 거고 신놈브레가 여기 있다고? 그럴 리가 신놈브레의 오른팔이 있지 할레리야 하나 더 데려왔어 여긴이야 앉아 야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얜 뭐야? 소프란 놈인데 집알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대가리인 장식이야?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얼굴을 팔아? 발레리야 우린 정보가 필요하잖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당연히 그래야지 왠지 알아? 안 그럼 저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말해 절대 거짓말하지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뜨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놈도 듣게 말해 라이벌 카르테리였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테리아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일이었다고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쉐도우 컴퍼니다 루스 바케러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 뱀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놈들이라고 그 쉐도우 컴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넌 어때?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뭐야 뭔데? 쉐도우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필립 그레이브스 필립 그레이브스야 필립 그레이브스야 괜찮은데? 그 대장 그레이브스가 원하는 게 뭐지? 너의 보스를 원한다 신놈브레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된데고 제발 믿어줘 합쳐 이 족도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쓸모없는 새끼는 그냥 처리해 알겠어 발레리아 살려줘 이러지 마 제발 아주 잘했어 깔끔하네 마음에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잘 따라와 위층으로 간다 잘 따라와 그리고 말인데 너랑 볼 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일 안 해 새끼야 움직여 이쪽 펜타우스 펜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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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밖에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서퍼 나는 재단 쪽에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맞지?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가자고 고스트 들어왔다 상황은? 신놈브레는 펜타우스에 있다 3층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의 키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 보이는 거 없어 코스타 옥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펜타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쏠 거다 차고엔 뭐가 있지? 몰라 디에고한테 중요한 거겠지 신놈브레를 찾아서 전부 끝내자고 바로 여기서 길쎄지 구멍이 5분만 2부에 그치누지 장르로 이런덕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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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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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자는 최대한 능력이 출입금지구역이다 들키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거야 현재 2층에 있다 디에고는 재단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거야 알겠다 칼을 찾았다 그래 잠이 버리면 필수지 거기 있었던 소파 밖에 창사를 타고 옥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럼 키 가드는 어쩌고 니가 정해 죽히는데 조심해 소프 소란 피하면 아주 곤란해진다고 정소리를 들은 것 같다 넘들한테 들켰다 알겠다 외가 거무한다 진지 τι 다짐 아름다워 일단은 조용히, 급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만 교전해. 아주 힘들어질 수 있어. 재단을 찾은 것 같다. 헐, 디에고가 청소리를 들킨 것 같다. 아, 이 놈은 안에서. 아, 이 놈은 안에서. 이 놈은 바로 여기. 그곳에 있는 곳을 확인해 주세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알겠다, 위가 고마워. 빨리 안 들어. 디에고가 죽었다. 나 지금 솜씨 지웠네. 이제 키카드 확보해.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 키카드 확보했다. 알겠다. 엘리베이터로 와. 소프,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 그 Kollege... 이제 배치해. 다음 주에 만나요. ¡아, 미칸! Atentos a los rincones! Elevator 참여한다. ¿Dónde está este cabroncito? ¿Cómo están aquí? ¡Al ataque! ¡Sanr! ¡Ocar Choretta! Busquen en cada rincon. Encuéntenlos! Sopo, para el elevator. Calgo. Me voy a sube. ¡Me entiendes! ¡Me perdí! 가보자고 해내자고 소프 신농브레가 이 도시 망쳤어 이리 벅취를 했지 이제 바로 재볼 거다 그렇게 돼야지 전망의 보안검사다 어떻게 지나가지 나한테 맡겨 뭐하는 거야 아 씨발 겨우 처잔데 스네이크 캠 준비됐네 그래 그래 계획대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 거야 신농브레 조심하라고 가자 말도 안 돼 왜 그래 발레리아야 아까 봤던 시카리아가 신농브레였어 발레리아? 확신해 소프? 확신해 가야 돼 신농브레가 야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됐어 꼭 생고해 안녕하십시오 모자 개의 전구를 발견해 왔습니다! 따뜻히 마! 아라하! 명령으로 돌아오고! 조소하러 하시꺼야! 단겐! 바로 기회부터 어떡해! 신놈브레 탈레리아다 등잔 밑이 어두웠군 등잔 밑? 난 어디에든 있어 병신아 좋아 우리랑 갔네 가자고 빨리 함드로 무슨 일이야 헐레리아 아는 사람이야 앉아 근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다 자기야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만다 아 그리 탈미티냐라 다 죽여버리자 진정하십시오 대령이 그래! 그래! 좋아 계속해 나한테 명령하지마 이제 이 동네 괴새끼들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 지란나네 이 여자도 군인이었어 같은 무대에 있었지 군대는 달랐지만 자주 봤지 자긴 진짜 거칠었는데 루스 파케로스 우리 팀은 깔끔했어 세뇨레스 세뇨라스 라라냐의 보스를 치기 전까진 기억해 잘 기억하지 니 임무는 라라냐의 간부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거였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래 몰아냈지 니가 바로 라라냐의 간부였으니까 난 조용히 보스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새끼는 감옥으로 갔어야 돼 보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었다 그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까 내가 채운 거야 라스알마스를 위해서 라스알마스의 질서를 바로잡을 군인이 필요해 카르텔이 아니라 넌 군대를 배신한 거야 왜? 전우들까지 버리고 왜 그랬어? 몰라 물어? 그쪽도 계약으로 움직이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 카르텔이 왜 테러범을 보호해줬지? 테러가 돈이 좀 되거든 보험이랄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니가 맨날 뒤통수라 쳐맞는 거야 이 꼴통새끼야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테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뭐 약이나 신경쓰겠어 그리고 그 테러범이랑 미사일을 잡고 싶으면 내가 필요할걸?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얘긴 니들끼리라 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 다 돈같이 천연이랑 거래하지마 조케 안 끝나 이제 사실을 말해줄 땐 것 같은데 미사일 위치와 테러 목표, 핫살이 있는 곳 10초 안에 얘기하면 좋게 가고 아니면 어디 하나 차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때? 목표는 몰라 물건 옮기는 것만 하기로 했어 피사일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돌아오면 핫산 위치를 알려줄게 그 다음엔 여기서 날 풀어주고 라스 알마스에서 꺼져 그게 내 조건이야 좋아 그때까진 여기서 딱 기다려 신문을 통해 좌표를 확보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400갤이 떨어진 시추선이다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지 카르텔이 밀수품 접산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추선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첩보에 따르면 녀석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폐에서 시추선으로 옮긴다는 곳 시추선 꼭대기에 컨테이너가 있다 이게 미사일로 추정된다 원포원, 바르가스테리엄, 그리고 쉐도우 컴퍼니가 포터팀 세 부대를 이끌고 두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코스트팀은 배를 공격하고 그레이브즈와 서프, 알레한도로는 시추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해제한다 저는 신속하게 처리해 현장에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도록 시추선이다 노아! 로크 확인! 체조 원쟁터! 먼저 침포치점으로! 먼저 가서 럭터로! 상대와 목표가 무린다 카피! 다들 준비해! 통신 침포! 알레리아 말대로 승선에서 척을 제압하고 미사일을 해체한다! 거짓말이면! 끝이지! 우리도 끝이고! 철저히 대비해! 악정일지도 모르니까! 대출, 준비 완료 알겠다, 시작해 대출, 준비 완료 알았다! 올라가자고! 쉐도우팀! 미사일은 네 플랫폼에 있다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라저, 레벨 알카탈라세, 출발다 라저, 레벨 알카탈라세, 출발다 쏴, 빨리 클리어한다 싹싹! 지방쪽은 지금 빠르게 Time! 암! 진격한 확보하려, 나간다 감지 알겠다 쉐도우원 남동쪽 계단으로 간다 잠이나 오른쪽! 확실히 지금 도움말고, 도움말! 포스트, 메인 가판으로 이동 중이다. 그쪽 상황은? 제독3와 신주선에 오르고 있다. 확인. 당했다! 삼각탄! 전기 전기 전기전기. 신주선, 빛내여! 남은 중학교 1,000원, 도착한 곳이라서 도착한 곳이다. 정기 전기전기. 정기 전기전기. 적당한 공격은? 직전기전기. 그들은 다행히, 공격을 안으로 하십시오. 도착한 곳이. 밀렉니다. 적당한 공격을 안으로 하십시오. 공격은 안으로 하십시오. 공격은 안으로 하십시오. 넘들이 배로 신호를! 미사일을 쏘야 한다! 조기 단계야! 아직 시간 있어! 알린다, 새다우케! 미사일은 대니패드에 있어! 고원! 다시 올라간다! 도모해! 강이 든다! 민뚝불이네! 넘들! 도모한다! 도모하시오! 빨리 배로 갔다! 제게! 소프, 계단으로! 측면누려! 여발! 소프! 올라가서 멍들 처리한다! 스크랍이 방에 drum! told 스크랍 가사 sins 전진 一个 꺄 클리어! 윈도구로 간다! 넥조원! 여기를 끄다오고 왔지. 장압 완료! 컨텐으로 이루어갔지. 알겠습니다. 목표를 무려 가게, 다시 보고하도록. 열어! 제어장치는... 섭외에 있나 보건... 액절 상황 발생, 미사일이 장전됐다. 그리고 제어장치는 배에 있는 것 같다. 명령대로 진행해, 발사를 막아! 아이안트로는 계속 소망을 출시해, 나랑 소프랑 배로 간다! 내가 어무하겠다, 소프. 우리 걸어, 소프. 전등! 미사일 제어장치가 보인다! 아름다운다! 미사일 제어장치는 낙지에 있다! 알겠다! 이동! 이동한다! 거스트! 확인한 채로 와! 다시 배에 탔다! 그치로 가고 있다! 섭외 낸다! 적 공격이 심하다! 생선 쉽지 않을까? 맞아! 알겠다! 하판에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함교로 간다! 제어장치 확보하고 미사일은 멈추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지? 하국한국! 공격이 심하자! 정렬히 환영해 주는 것만! 동그리온다! 하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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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하! 힐링하! 카드 힐링하! 진갈의 강함으로! 예전화다! 인준화다! 고유화다! 낚아지! 신고유화다! 카드 힐링하! 힐링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해? 잠시 가니까 일찍 걸리는 것 같죠 일찍 쥬지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확인, 체어 장치가 있을 거야 됐어, 불렀어? 여기는 섀도우 1, 함교 입구에 폭탄 설치했다 셋, 둘, 하나, 폭파! 섀도우 탭, 함교로 이동한다 이동, 가들 이동! 남찬서 소파 폭도로 가, 엄호한다 소파, 담박 앞장서 소파 크리어! 이동! 함교는 2층 위에 있나? 그래 소파, 다음 폭도, 계속한다 여기는 섀도우 1, 2층 가판으로 이동한다 석이다! 소파, 폭도로 가서 측면을 누려 좌우 1, 2 cię 투리쳐! 클리어! 클리어! 복도! 클리어! 수류탄! 이 새끼들! 배단으로 가! 빅터원, 현대 함교로 이동 중이다. 아베 사격 주인! 확인, 내부의 알카탈란 대시다. 알겠다, 대기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그래! 개인! 공격! 공격! 어휴, 다위를! 안으로 들어간다 좋아, 제어정시다 확인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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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런 시간, 해체가 안돼 왜? 늦었어 취소 코드는 없나? 없어, 그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골드니글 액츄얼 여기는 섀도우 1 미사일 추진 단계 7일 곧 연속 없이는 명령은? 확인했다, 섀도우 해체가 불가능하면 터뜨려 알겠다, 액츄얼 대기하라 소프, 제어장치를 사용해 이건 같이 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고 알았나? 둘이서 해야 될, 소프 한번 해보자고 액츄얼, 연결 완료 명령하라 델코드 입력하고 미사일을 터뜨려, 당장 델코드가 뭐야? 발사 후 폭발 미사일로 시추선을 파기한다 시발 턱이 섀도우랑 알레한드로가 있잖아 전대와 당장 시추선에서 나와 반복하다, 당장 이동해 맞아, 남은 시간은 1분 카페 이동한다 좋아, 소프 장치를 사용해 먼저 진단 모드를 켜 인증을 우회해야 한다 소프 클리어랑 모드 켤 동시에 눌러 됐어 잠깐, 이 기단 뭐야? 고급 기술 같은 거지 좋아 좋아 두 번째 줄 첫째 칸의 마지막 숫자를 알아야 돼 시작 찰리 잘했어 뉴 올리어스가 목표야 무조건 막아야 돼 목표가 갱신됐다 실행 버튼을 눌러 그럼 결과를 확인해보자고 시작한다 전대원 독발에 대비하라 불사이 터진다 불사이 터진다 아주 그냥 잘 안 하라고 말아야 들어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네 조금만 우리야 멀쩡하지 월드릭을 액치얼 여기는 쉐도우 1 성공이다 미사일과 신체선 모두 파괴됐다 아주 좋아 쉐도우 1 잘했다 이제 다들 귀환하도록 저, 거스트 역시 믿을만하군 알겠다, 액치얼 다들 귀환하자고 다들 귀환하자고 알겠다, 액치얼 훠 왜 그래? 상황이 좀 달라졌어 게이트에서 떨어져 뭐? 얼른 미쳤냐? 여긴 내 기지야 기지는 아니지 그냥 쓸만한 작전시설 정도는 되겠네 나쁘진 않아 잘 쓸게 그동안 다들 수고했어 고생 많았다 니가 뭔데 나불거리야? 할레리아가 뭐 그랬더라 그래, 이참에 그 마야광이랑 둘이 뭔 작당을 했는지 조사 좀 해볼까? 지금 뭐라는 거야, 개새끼가 너넘은 거야, 그래비스 니들이나 넘지마 그냥 있으라고 피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협박하는 건가? 아니, 난 협박 같은 거 안 해 약속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해 장군님께 보고하겠어 세파도 장군님이 안보 전하시더라 너희가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하셨어 장군님도 안다고? 이번 작전의 모든 지위를 나한테 맡기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편히 쉬어 여기는 우리가 푸드답게 마무리할 테니까 지금 너희랑 협상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야 명령이라고 난 명령에 따를 거고 너희도 명령대로 해 본만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안에 있는 애들 부를까? 맘대로 해 봐 네 대원들은 모두 잡혀 있거든 제발 제 새끼가 어디라고? 브라임스 미쳤어? 제 새끼들 쪼! 나 저리해! 빨리 가! 셔프 빨리! 이거라! 들리다, 고스트!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라! 적견네! 사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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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이동수단을 보낸다. 다들 포로 이동을 위해 지금 복잡공정에 지원을 요청한다. 여긴 브라보 세븐원 무선 확인. 들리나? 고스트 세븐원이다. 들리나? 고스트! 고스트! 어디있는거야? 고스트! 소프 응답해 말해 죽은 줄 알았어 다쳤나? 도제로 대원도한테 구역 동시하라고요 포스트 소프 그리고 화산을 찾으면 신경 쓰지 마 아직 살만한가 보네 정신 바짝 차려 안그럼 죽는다 알려줘서 고맙네요 지금 어디야? 난 지금 교회로 가는 중이야 거기서 보자고 주변을 잘 활용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어이 이놈들 옆에 같이 세워 쟤도 놈들이 죄다 죽이고 있어 핫선을 찾고 있겠지 우리도 찾고 있을걸 저리 이 앞에 부패한 경찰놈들이 있다는군 우리가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위험하면 실내로 이동해 숨기 좋을거야 이런식 문이 잠겼어 물건들을 찾아봐 도구를 만들 수 있을거다 게릴라전이라 생각해 이런 미치 불쌍한 놈 화주를 찾았다 괜찮네 계속 찾아봐 환톡이 날개야 날개를 밧줄로 묶어 그걸로 문을 열 수 있어 전혀 이런거 해봤어? 그래 해봤지 날개가 망가졌어 문은 열렸나? 그래 좋아 좋아 계속 움직여 가면서 더 구할 수 있을거야 나 somos la policia quien te crees que ere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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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남녀미 하 화빈 내 명이 가 지 Coin 한 누나미 아니요 전의로 꼭 제발 모든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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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baw PvP 에 데리고, 여기서 나가 가자, 어서 따라와 조용히 하고 ...이것도 뭐야 괜찮아 쉬 쉬 아... 또 짭새들이군 카르테편 경찰? 부정부패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자고 예, 대장님 신노무래? 허림도 없지, 아미고 그 입 닥쳐 내가 닥치라고 했을 텐데 너한테 아주 익숙한 걸 거야, 아미고 태워버려 이곳에 부타 데보기야 다른 또다투 부타 내리고 나가 딴 놈들이 있는 대로 옮겨 알겠습니다 여긴 마약거래의 소굴이다 놈들은 뭐든지 할 테니까 한치도 망설이지 마라 놈들이 핫산을 숨기고 있다면 당장 찾아내야 한다, 알겠나? 헤드램프를 찾았다 이러다 나도 이 시체처럼 되는 거 아냐? 조심해 섰어 길을 볼 수 있지만 주위도 끌리니까 왜 그래? 용병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여기 괜찮다 범죄 저 새끼들 나도 저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아 전쟁 범죄는 안 돼 나중에 놈들을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겠지? 그런 걸 승인할 사람은 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알레한드로는? 알레한드로는 믿을 만하지 하지만 그레이브즈한테 잡혔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알레한드로는 우리 전우야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믿지 마 아는 놈이 배신하는 게 가장 뼈아픈 법이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넌 내 롤모델이었어 나보다 더 강해져야지 소파 그러려면 존나 고생하겠네 그래, 잘 해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그건 모르지 해야 됩니다 해? 파마 residents 감사합니다 멀리 여기 침실에 개가 있다. 특별한 건 없다. 혹시 모르니 남아있겠다. 케이지 안에 개가 있다. 소프 어디야? 바깥이다. 문이 있는 골목길이야. 조심해서 이동해. 알겠다. 나중에 돌아가면 뭐라도 받겠는걸? 훈장. 배지 같은 거.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 존나 위대하신 소프니까. 존나 얄밉네, 이 씨발. 잘 안 들려, 소프. 아, 미안. 존가라고 했어. 이제 잘 들려네. 무슨 소리야? 이제 잘 들리네. 안 들리네. 이제 지세상인데 경영아! 얘네랑도 필요할 때 그래 뭐하는 거니? 뭐 안 됐습니다. 뭐 무슨 역죽이야? 너희 어머니? 나오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자는 거지. 우리 다 죽기 전에. 경영아, 경영아. 이 시도 아니고. 뭐라고 찾았어? 여긴 너무 조용한데. 가르쳐야 놈들이 다 튄 거 같아. 병이다. 주위를 끌기 좋지. 병을 던져서 유인했다. 이거 잘 통하는데. 말했지?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여기 안 볼 거야. 여기 마음이 아니냐? 걸리면 바로 주위를 먹습니다. 어? 어? 올 클리어. 올 클리어. 올해. 저 변경을 밀릴 의상의 세대가 남은 중. 여긴 척이다! 내가 온다. 내가 오고 온다. 놈들 위치듯. 우린 중. 없앤는 중. 여기 적이다! 쥐더치야 쓸모가 있겠지 트릭으로 나쁘지 않아 뭔가를 다 때릴 때 그래 맞아 그런대로 괜찮을 거야 저기 확인해 이쪽 확인한다 확인했다 저 보이나 목표를 찾을 수 없다 있는 거 알아 나오라고 테이프를 주웠어 필요할 거야 포장이라도 하라고? 예 그냥 챙겨둬 당장 나와 상편은 다 괜찮아 알겠다 고스트야 혹시 너 칼 쓴 적 있어? 있어 이건 네 거 같은데 오는 길에 놈들이 좀 걸리적거렸어 이쪽으로 지나갔어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시발 난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 지였던 새끼를 처리하고 있어 닥치고 그냥 교회로 와 어떻게든 사지 멀쩡하게 여기까지 오면 돼 둘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역시 날 좋아하네 лес원 이제 설명돼 우리나라 이 쪽 같은 것들이 어디 있지 도움말! 도움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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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이 있습니다. 코너 확인해. 찾아. 속이 보이나? 변하졌어. 숨어있을 거다. 역 재단해. 놈들을 찾아. 스콧. 저기 수색해. 저기 내가 얻고 왔지. 확인해. 뭐야. 뭔가 있나? 안 보인다. 코너 살펴봐. 너희들 보이나? 여긴 없다. 근처에 있을 거야. 지역 차단하고 수색해. 도전한다. 도전한다. 괜찮나? 괜찮아. 공격 중, 공격 중, 공격 중, 공격 중, 공격 중. 것도이 중, 공격 중. 그녀는 공격 중. 박력 중. 거품을 위치해. 병격 중. 공격 중. rage용 . 갑옷. 여행 curs bryon. 이사롸. 이낙지? 여러분, 우리 기업이 없어서 못 간에 도전한다. 우리 기업이 없었다. DOWN. 얼마 없어. 코너 확인해. 놈들 위치는? 안 보인다. 멀리 못 갔을 거다. 기타죠. 현장 수색해. Q10. 그쪽 확보해. 난 이쪽으로 간다. 알겠다. 뭐야. 있는 거 알아. 나오라고. 스콘. 리만 들리나? 라저. 말해. 확인 완료. 확인. R-20. àn. 1-2. 배리는 크리스마스, 바로 와우. 공급이 난 bi Angeles. 공급이 난 다음 배 œuvre 배우는 다행이다. 폰으로 차이 있다면? Kun- 구급이 나와라. 비군이 난 다음 배로. 다 된 거 있냐? 여긴 괜찮다. 내 쪽이다. 하나 처리. 잘했어. 총을 챙겼다. 잘했다. 잘하고 있었어. 씨발. 정신 챙겨. 많이 하셨나? 총 박스. 고스트. 처리했나? 그런 것 같아. 조심하면서 계속 교회로 이동해. 이것은 안 하겠어. 뭐 좀 찾았나? 화약. 그건 좀 재밌겠는데. 알겠다. 좋았어. 고스트. 새도 개새끼도 제대로 촉칠까 하는데. 나이스. 함정치료를 만들었어. 어. 맘에 들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그린트. 정신 확인. 먼저 찾았나? 내 말이 들리나? 그린팅이든. 동답이 없군. 좋았어. 화학물질을 찾았다 왁스랑 같이 쓰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주위를 끌기 좋을 거야 마음이 드는데 나쁘지 않지 추운 사람이 임자라고 잠시 흥믹 가 Rich 폭풍 가까이 욕기라 물이 나는 왁스를 찾았다 고스트 응 쓸만하겠어 아주 환장하겠구만 무슨 일이야 비가 존나게 와 맞으면 되잖아 좁게 하고 있 비 오면 좋지 흔적이 없어지잖아 놈들 흔적은 안 없어지겠냐 니가 걱정부터 해 조니 그렇게 내가 좋아 니가 좋은데 이건 가져가야겠어 티빗 이란 씨발이 뭐야 이거 안으로 간다 확인 쓸모있는 거 있으면 챙겨도 이건 진짜 좋아 괜찮네 고스트 말해 샷건이 연결된 트리브 바이어다 해치하고 총을 챙겼어 좋아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소프 그레이브즈 이 새끼가 우릴 존나게 찾고 있어 그 새끼가 왜 그럴까 그 새끼한테 뭔가 있겠지 뭐가 어찌됐든 사고 죽는 한 쪽 같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돼 이런 상황엔 사격 솜씨가 큰 도움이 되지 근데 여긴 너무 위험해 어디든 다 위험하다고 쓸모하겠어 거짓말 걸려도 발사 프라이브 최대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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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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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챙겨야지. 카페에 들어왔다. 차 한잔 갖다 줘. 영국 놈 아니랄까 봐. 이걸로 나한테 비친 거야. 뭔데?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뭐가 문젠데? 마스크. 좀 벗어. 얼굴을 까라고. 그래. 안 돼. 못생겼어? 너보다 나. 너보다 나.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둘, 창고 확인해. 그럼 총도 없잖아. 너먼 원포원이다. 여전히 위험해. 골목은 내가 맞지? 알겠다. 시작한다. 거기 있나? 아직 안 늦었어. 항복해. 소프, 도시가 터널로 가득해. 터널을 통해서 교회 건너편으로 올 수 있어. 터널이 침수됐으니까 조심해. 물이 좀 차가울 거다. 존나 기대되네. 역을 처리해. 확인했다. 신발 배쳐오게 된 거야. 빌어먹을. 뭐야. 뭐야. 뭔 곁에 산다. 뭘 그리야. 확인. 빨리 지옥 확보해. 어부사기함. 터리, 어필. 시험을 찍었는지요. 용주의 통합선자. 숨지 말라고 있는 거 다 알아. 명령이 어딘가 있어. 이 재단에 놈들을 찾아. 용팍이네. 용주의 한 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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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 문제없어. 플룩스, 엄폐해! 목표 확인! 플룩스, 엄폐해! 찾았어! 마크! 맞았나? 마크에 타라! 마크! 한창조차! 플룩스, 엄폐해! 마크! 마무리 당했다! 병력을 잃고 있다! 쉬어! 기업 차단하고 수색해! 시작! 이쪽으로! 이쪽으로 수색한다! 알겠네! 거기다! 그저 이 세장! 탄약이 없다! 번호 확인해! 가자! 안 보이나! 안 보고 있네! 안 보고 있네! 얘들아, 보여줘! 이 놈들 위치는? 이 코너 살펴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어디있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는데... 그 터져! 인정 수색해! 시원! 여기 확인해! 여기 확인해! 여기 누가 먹고 가! 확인해! 적 보이나? 목표를 찾을 수 없다! 잘 모르겠다! 혹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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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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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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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있습니다. 으악! 처리했다! 아이씨, 이제 이곳을 퇴즈한다! 제이크다, 통신 속인! 지금은 상황은? 내 말이 들리나? 네! 제이크다, 대답이 없군! 계속 경계해! 확인됐다! 장남아... 반드시 찾아낸다! 레드밸 1-2-8-0-6-0-6-0-6-0-6-0-6-0-6-0-6-0-7-0-7-0-7-0-6-0-6-0-5-0-6-0-6-0! 아, 손 좀 돌려. 코스트, 들리나? 아직 작정하고 왔어. 계단으로 봐. 혹시 합류한다. 알겠다, 코스트. 뭐야? 숨지 말라고. 가자. 알아. 날 노린다. 환영이 포즈되어. 번호, 원래. 공들을 투자. 너 보이나? 여긴 없다. 공들, 제사장. 목표를 찾을 수 없대. 미친 뭐야? 있는 거 알아, 나오라고. 번호 조심해. 간식들아, 이 문을 살리라. 나 지금 뭐 하네, 형님 뭐 하네. 여기 괜찮다. 거긴 어디가 있나? 안 보여. 그쪽 확보해. 알겠다. 크리스! 잔탄 확인해! 거의 다 썼어! 코너 확인해! 찾아! 돈들 위치는? 에휴, 안 보인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지역 차단해! 돈들을 찾아! 트레이! 계속 시선해! 난 이쪽으로 간다! 확인해! 시작! 쏴! 돔이 장질한다! 좀 더 맞게! 수리! 명카씨! 소리! 생명,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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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고 수색해! 크리스! 저기 수색해! 이쪽 확인한다. 확인했다. 우리 여기 있다! 코너 확인해! 쓸모있겠어. 아군이 당했다. 크리스다. 빨리 지형 확보해. 무언가 찾으면 통신해. 신호팀 방원과 뚫린 것 같다. 전투 준비! 상황은? 전! 통신 확인! 뭔가 찾았나? 내 말 들리나? 시원이다. 응답이 없군. 전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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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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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텐 말 안 했는데. 필요한 사람만 알면 돼. 뭐야 난 필요 없다는 거. 압력판이야. 알레앤드로 작품이군. 똑똑한 새끼. 저기. 조심해. 누구니? 로돌포. 소프. 소프. 그레이브즈. 소프. 알레앤드로. 너는 다 대비하고 있었어. 그 알레앤드로랑 대원들을 찾으면 되겠군. 쉽게 쉽진 않을 거야. 진입하고도 쉽지 않겠지. 그렇겠지. 장비는 충분한가? 총, 단약, 폭탄은 있고. 플레이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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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보자고. 그래. 따라와. 왼쪽으로. 새끼리다. 거기로 간다. 로돌포. 알레앤드로랑 안지 얼마나 됐어? 이십 년 됐지. 같이 입대해서. 부대에서 제일 터프가이였지. 가깝 치면 안 되겠구만. 신병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있어. 뭔데? 알레앤드로를 죽일 사람은 알레앤드로밖에 없다. 우리 편이라 다행이야. 감옥이 보인다. 외곽의 경비. 들어가려면 놈들부터 처리해야 돼. 첫 번째 탑에 저격수 둘. 소프 한 놈을 맡아 나머진 내가 잡지. 섀도우 처리. 다들 잘 썼어. 내가 측면으로 가지. 놈들을 정리하자고. 로돌포 좀 도와줘. 조심해 소프. 헬기가 접근한다. 보급품 같은데. 보인. 섀도우 회사. 확인. 차량이 셋. 거기 뒤에 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있다. 차량에 있는 둘을 먼저 잡으면 난 들킬 거야. 알겠다. 소프. 신호하면 모자 쓴 놈 처리해. 준비됐어. 확인. 셋. 둘. 하나. 좋아. 둘 처리. 이동한다. 차량 오른쪽에 둘 잡아. 반대편은 내가 처리하지. 클리어. 클리어. 올 클리어. 타워 밑까지 전진한다. 거기서 들어가지. 조용히 가자고. 저기로 올라갔나. 저기로 올라갔나? 조용히 가자. 빨리 소프. 사격 주위에. 조용히 간다. 그래. 도착. 확인. 따라간다. 병비실로 가지. 바짝부터. 서답에 있는 해치를 찾아. 조용히. 도움보기 소프 해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빨리 움직여 좋아 내려간다 따라간다 다 들어왔다 가지 전방의 경비실이다 CCTV가 있을 거야 빠르게 조용히 간다 안에 둘 놈들이 지원을 부르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고 안으로 가지 클리어 CCTV로 우리 사람들을 찾아야지 놈들 주위를 끌어야 돼 내가 바깥에 폭탄을 설치하지 잘 지켜보고 안내해 알겠다 카메라 사용해 사이파다 나도 간다 적 확인해 알겠다 행운을 빌지 소프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을 때 알려줘 클리어 가 앞에 카메라로 가서 위협을 확인해 섀도우 하나 쉬울 거야 가도 돼 칼로 썰어버려 깔끔했어 고스트 고스트 이동해 고스트 지금이다 고스트 올 클리어 발코니의 섀도우 총으로 치기야 어때 나도 꽤 쓸만하지 집중해 소프 까칠하기는 장난하지 말자고 위로 가 아래로 가 보인다 아래쪽에 하나 총장갑이다 가까이 접근해야 돼 우측 쓰레기통이다 수고하는 날이야 천사다 하.. 새끼 진짜 칼로 처리해 하.. 씨발 새끼들 후방 조심해 칼 솜씨 한번 보여줘 생각보다 잘하는데 트럭으로 가 폭탄 깔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설치 완료 이동한다 클리어 움직여 이동해 오른쪽으로 고스트 주위를 끌어야 돼 주위를 끌어야 돼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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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쪽으로 간다 그 전에 나를 만나겠지 지금이야, 가 조심해, 섀도우 하나 칼을 써 역시 고스트 위로가 경신 나와 고스트 안전하다 위로가 계속 가 거기서 대기 안전해지면 말해 지금과 고스트 아래로 가 아래로 가 안전하다, 이동 처리해 처리했다 설치한다 둘 처리, 이동한다 상자로 가 상자로 가 클리어, 괜찮다 칼을 사용해 칼을 사용해 처리 완료 오른쪽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해, 고스트 이동해, 고스트 안전하다, 이동 폭탄 폭탄 설치해도 좋아 확인, 알겠다 진행해 상자로 가 상자로 가 상자로 가 가도 돼 트럭으로 가 클리어, 가 클리어, 괜찮다 클리어, 괜찮다 제대로 썰어버려 새도 새끼 또뚜해졌네 안전하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서 썰어버려 잡았어 클리어, 움직여 좋아, 고스트야 쫓아올 놈들이 내 죽겠네 준비 다 끝났다, 소파 알레안드로 찾았나 타이밍 좋군 찾았어 어디야? 대기해 진작 맞네 알레안드로야 독방이군 문쪽에 둘 보인다 고스트 찾았다 독방에 있어 경비가 둘이다 빨리 구해야겠군 감방 밖에서 만나지 풀어주자고 확인 이동한다 잘했어 잘해야지 아군 구하는 일이니까 그게 전우지 아키로스를 풀어주러 가자고 고스트 고스트 현지 상관 그쪽으로 간다 확인 우리도 이동한다 알기 중심 미유에 남는 것 같네 전방에 수감동이 있구나 놈들이 막고 있어 싹 쓸어버리고 진입하자고 위치 이슈 개쌍 돌봐해야 돼 아니 노크한다 따라와 1층에 착! 계단은 더 온다! 쏴! 이 쪽에서 공격하는 데서 계속 전진해! 반영이 필요해! 첫 처치 완료! 계단은 더 온다! 나만 더 전진해! 툭숭 뒤쪽에서 간다 소파 대륙님이 외부에서 멀리 꺼져 대륙님은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에 있어 적 조심해 반영을 열어버려 신만한 새끼들 반찬 교체 대륙님이 있는 감방이다 열어 엄호한다 소파 내가 잠을 쐈다면 들어가 좋아 이제 들어간다 대륙님 진정하세요 저희라고요 소프 로돌퍼 코스트 그래 그래 우리야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장비가 너무 많았어 더 있을 거고 그럼 다 잡아야지 위층에 바케루스 대원이 더 있어 그럼 구하러 가야지 그래 앞장서 로돌퍼 혹시 그레이브즈는 봤나 아니 만나면 아주 조져버려야지 그래야지 넘들이 모든 층에 병력을 깔아놨어 준비해 지내버려 스톰프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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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롱그리 싹다 견자 다 처리한 것 같다 로돌퍼 로돌퍼 이사 다들 괜찮나 여기일 빠져나가자 우리가 왔던 형제들 여기서 나가자 문을 돌파하나 그래 물에 천원이 들어왔어 통제장자 복도 건너편 지휘소에 있다 들어찌 수 없어 빨리 가서 문을 해제해 하고 있어 안 갖고만 형제들 잘했었나 우리 밖엔 총이 있다. 우리 장비 진격 여기서 대기해. узu 바퀴로 저기다! 어디서 가 conquer! 미친이다! 아, 나. 아, 마기랑 мат CONSERVAN의 기간없다고, 아니! 합류한다!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는 다 끝나고 하라고 같이 저기다! 미친미다! 쉐도우가 상했다! 박수의 퇴해가 disting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동한다!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는 다 끝나고 하라고 가자 그놈들이 우리 위치를 안다 조심해 저기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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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거 다치세요! 가르치다, 이제! 공간이 넓다! 확실하게 제압해! 처리한 것 같습니다, 대령님. 전부 처리했다. 문으로 다시 모여. 소프, 문 쪽이다. 빨리! 잠겼어. 내가 하지. 역시 고스트야. 앞장서, 알레르타. 다들 진입해. 예단을 통해서 밖으로 가자. 다 같이 합류해서 빨리 여길 나가자고. 철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고스트가 미리 폭탄도 설치해놨죠. 소프도 도와줬지. 제법인데, 소프. 됐어. 고스트니까 가능한 거지. 고급품이 있으니까 챙겨두는 게 좋아. 몸이 내게 되면 마음이 할 거다. 다 데리고 나가려면 마당을 지나야 돼. 앞장서, 소프. 섀도우 새끼들이 다 쓸어버리자고.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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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 차치! 에서 conditions 쏘는 데, 소프. 소프는. 테록에 우린 목판에 있다는 것을 도 measurementу. 자, 그보기야. 개새끼들. 조스, 다들 이동. 압박해서 뜨려. 그립에게, 테럼들 도망와줬어. 안 피해. selvely 또한 수령대 iaodup. 總žBIAS 아 아 아 빗쳐 으 으 으 아로우스! 107! 일단은, 로돌포, 오른쪽이야! 건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완전 미친놈들 아니야? 정확히는 미친 용병이지, 개새끼들! 조용한 것 같군. 혹시 모르니까 있는대로 다 챙겨둬. 내가 위로가서 업무 사격하지. 됐다. 백두지, 유리, 유리! 백두지, 유리! 미친놈으로! 백두지, 유리! 아로우스! 아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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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나 쏘지 말라고 좋아 해보자고 가자 자 너희들 상타이 되고 있어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소감독 입구에 더 있을 거다. 조심해. 저장에 측면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서 저기 벽을 넘어가야 돼. 방금 들었어. 대위님이다. 시활 좋았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위님. 이동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진짜 전호. 겁나 맘에 드는데. 가자고. 아케로스. 파워 사이에 벽으로 간다. 이동. 알린다. 주를 해야 한다. 하나 더 올라와. 알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쉐도우가 더 올 거다. 확실해. 맥테비셔스.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고스트. 가자. 대위님. 어떻게 아셨죠? 라스웰. 셰퍼드가 잠적한 뒤 라스웰이 연락했다. 역시. 촉은 여자야군요. 바르가스 대령. 여기는 프라이스 대위. 게리카사. 도와줘서 고맙다. 대원들한테 지원이 필요해. 알지. 고스트. 서프. 바로 오머한다. 17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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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피했다. 배라. 저거랑, 이 노란들한테. 고스트. 파워에 못해 있으면 사용해! 수고하셨습니다. 태어난 철폭력! 방역에서 차량이 더 온다! 아, 때깔 봐라. 유턴 발사기다! 공격이 더 올라온다! 철폭력! 철폭력! 다들 여길 더해야 합니다! 여기 온다! 저격 수가 있다! 서류! 차를 차겠다! APC 터뜨려! 시원! 다들 빨리 이동해! 지금이 기회다! 다 올라왔습니다, 대령님! 알겠다! 다들 여길 뜨자고, 마카로스! 어! 어! 병 안으로 내려와! 이제 간다! 슬플! 밧줄 있어! 이동하자! 우리의 차다! 가겠다! 로돌퍼! 넌 우리가 타고 온 트럭을 몰아! 알겠다! 바카로스! 따라와! 로돌퍼! 돌아가서 보지! 이 대령님! 조심하십시오! 프라이스! 따라와! 확인! 반지! 응결해! 예! 로스! 스톱! 차단! 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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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그쪽으로 간다. 대장님, 반스입니다. 상황 발생 현재 해결 중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계속 움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정찰에 따르면 경로에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그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강됐지. 느낌이 안 좋은데 제 씨벌 아랍어 할 줄 아는 거야? 디파울러, 몸 내밀어서 엄호해. 알겠어. 여기 통역이 필요하다. 지원 가능한가? 반스, 디파울러 가서 도와줘. 케이블, 몽무. 엑몬, 활발, 성공! Twenty-one, 다닌다. 기다려와야 디파울러. 전성들, 뭐야! 짧은 환산이야. 어모야, 어모! 전두환, 조종 발생. 영구 이걸 치발라. 화산대, 판수. 적이다, 도망! 어선이 그냈고. 콜드니그의 거리다. 화물에 반드시 지켜라. 러시아, 너희들이잖아! 대신 선대원, 현장에 러시아 용병들이다! 러시아 놈들 맞습니다! 야, 그레이블들! 정우에 적이 없다고 했잖아! 너무 멀어! 대단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군님, 미래로 다 죽습니다! 정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레이블들, 화를 만드는 거 알고 있다고 나! 시원 못 들여! 에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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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슨? 에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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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대원들을 모두 처형하고 셰도우에서 무전도 하고 있어 셰퍼드가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러시아는 미사일을 핫산에게 넘겼어 셰퍼드의 의도는 좋았지만 무기를 비밀리에 옮긴 건 불법이지 장군과 그레이브즈는 모든 걸 덮었어 그렇게 은폐하는 건 더 큰 범죄야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탈취당한 건 셋, 찾은 건 둘 하나는 핫산한테 있어 반드시 찾아야 돼 왜 그러셨습니까? 왜?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나, 대위 그 땜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면 되지 않나, 전 아, 네, 진짜 존나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만 버리고 미사일도 아직 두 개밖에 못 찾았네요 하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건 자네 문제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미사일이나 찾아 장군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내가 무슨 문제? 다 조국을 지키려고 한 일이야 무슨 개소리입니까? 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시덥지 않은 이유로 발목 잡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뭐가 중요하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완전히 미치셨군요, 장군님 자네야말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전? 가끔은 손을 더럽혀야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다 일이 꼬이면 덕분 묻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네, 그래도 전우까지 묻지 말아야죠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 가서 진짜 나쁜 놈들이나 찾아 일단 쉐도우는 철수 시키시죠 그레이브즈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지 아무리 자네라도 건들지 않는 게 좋을까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시죠 싫다면 그 자식부터 처리하고 장군님께 거주 다들 동작 그만! 아케로스! 여기 주목해! 좋아, 제군들 기지를 되찾으러 가자 대원들을 구출하고 그레이브즈를 처리할 거야 언제요? 지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우린 이제 원포원도 아니고 로스바키로스도 아니다 같은 팀이지 고스트 팀 다시 보내줘군, 사이먼 함께할 사람은 마스크 챙겨 강요는 안 한다 이 특수부대 시설은 쉐도우보단 우리가 더 잘 알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 그래도 탈옥한 게 알려졌을 테니 대비 중이겠지 고스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진입한다 1팀은 프라이스, 가즈, 나, 그리고 파일럿 2팀은 고스트, 소프, 로돌포, 로스바키로스 1팀이 터널을 통해 활주로로 가서 헬기를 확보한다 우리 파일럿이 조종할 거야 2팀은 기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헬기가 입구 게이트를 파괴하면 그레이브즈를 접으러 들어간다 아마 놈은 정의 병력과 함께 본부에 짱 박혀 있을 거다 나와 가즈는 발레리아를 찾아서 확보한다 고스트 2팀은 그레이브즈를 찾아서 죽게야 고스트 낸 터널이다 확인, 코드가 그대로네요 다행이지, 현지 상황은 고스트랑 소프와 대기 중입니다 알겠다, 다들 조심해 2,3 좋아, 발레안드로 가즈, 뒤따라가 이동한다 자, 다들 준비해 조심해 멈춰, 조용 함중입니다 그레이브즈, 이 새끼 기다려 연막탄 뭐야 절도 깔아놓았구만 먼저 해체해야 돼 알겠습니다 조심해 절이 완료 좋아 앞에 더 있을 거다 소리를 잘 들어봐 하이프가 레이저를 맞고 있다 타임을 맞추면 되겠어 무성이 좋으신데요 이딴 걸 우리 기지에 깔아두다니 그레이브즈, 이 새끼 진짜 뒤졌어 빨리 가자 절이 더 있을 거야 이동한다 전에 다들 이 터널로 다녔어 여기서 철수랑 대피 훈련을 했지 암케로 기억나나 물론 기억하죠 대륙님 훈련 좋았습니다 하하 너도 잘 따라왔지 이 못 끝나면 우리 목장에서 타코라 해먹자고 전쟁한다 문 보이지? 왼쪽이다 쉿 누가 있어 놈들이다 얼마나 되죠 세 명 오른쪽 녀석 자리에 잘했다 완전 미론데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쪽이야 그레이브즈가 함정은 그랬어도 코드는 안 바꿨어 우리를 생각 못했겠지 여긴 어디죠? 지옥 가면 지옥 갈 수 있는데 조심해 폭탄이 더 있을 거다 들었나? 연막 뿌려가야지 투척 역시 또 있군요 먼저 가 보복해 보복해 적 발견 동물 놈들이 눈치 같군이여 그래 그래도 지옥 볼 시간은 없을 거야 위로 올라가면 활도로에 헬기가 있을 거다 우리 쪽 파일럿이 조종할 수 있어 대윈 좋아 함정 없냐고 이동하자고 됐습니다 가시죠 따라와 직대에서 오른쪽이다 기지 한가운데니까 사격 조심해 헬기로 확보하고 공중증을 막히지 프로이스 가지는 나랑 간다 바로 가겠습니다 뒤를 맞지 헬기 옆에 둘 처리해 헬기 옆에 둘 처리해 적 처치 완료 로봇6 헬기로 확보했다 가서 이륙해 통신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기지구 조종 좀 하나 할래앤드로 우리 대원들 중에 최고의 행운을 밀지 가즈 내부로 진입한다 따라와 가즈 가즈 안으로 간다 문 쪽으로 가즈 Order 거두는요? 627 맞아야 할 텐데 맞네요 됐습니다 기호가 따라와 오리스턴 맥을 진입한다 알겠습니다 진입한다 보스터 팀, 준비됐다 알겠습니다, 현재 게이드로 툴 접근 중 목표 식별 되면 공격 바랍니다 그레이브즈는 본부를 지키고 있을 거야 침투한 뒤에 흩어져 공중지원이 길을 뚫을 거라 섀도우놈들이 도망치면 그때 그레이브즈를 찾아서 처리한다 알겠나? 그래, 알겠다 보스터 팀 진입할 준비 소프, 표시기로 헬기가 쏠 수 있게 목표를 표시해 알겠다 됐다 검문 쏘는 왼쪽에 있다 섀도우 경비 다수 우리 목표다 제압사격부터 시작하지 게이트 표시에서 오픈 목표 표시, 공격 요청한다 확인했다, 발포기 열심히 끝내주는군요, 브라보 식스 확인, 본부를 통해서 그레이브즈를 지장 아레안드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알레리아를 확보한다 따라와, 이동한다 그레이브즈가 본부에 있을지도 모르고 이놈들이 계속 압박해 고기 공격 목표 지장 확인, 발포 개시 확인, 발포한다 확인, 발포한다 목표, 공채, 목표 표시 완료! 가피, 목표 목격한다 목표, 보즘, 목격한다 목표, 이게 1941 갑니다 ... On speed 공격이 준비됐다. 공격이 준비됐다. 공격이 준비됐다. 공격이 준비됐다. 공격이 준비됐다. 공격이 준비됐다. 확인했다. 공격 개시. 공격 요청한다. 목표 지정! 확인. 발포 개시. 공격 요청. 확인. 발포한다. 공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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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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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목표표 목표 목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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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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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 표시 목표표 목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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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희 지체들을 다 처리한 다음 어디 같은 새끼가나 즐기고 있을 거야 어른으로서 이끌어 해내군 소프 우리가 해낸 거야 총으로 탱크를 내려잡는다라 그게 되네 소프다 고스트 로돌프랑 있다 그레이브즈는 죽었어 대위님은 어때? 좋지 않아 추락하다 시간을 잃어버렸거든 파일럿은 무사하다 이상 대령님 기지 확보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죽었고요 합류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다시 볼 줄 몰랐는데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는 게 자기 스타일이었지? 너랑 거래한 새끼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랑 얘기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미사일이 세 개란 걸 알고 있었나? 세보진 않았는데 부하들이 알겠지 뭐 거짓말이야 핫산은 마지막 미사일은 어디 있어? 시카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달랬지 핫산을 막으라고는 안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좋게 안 끝날 거랬잖아 어? 비즈니스란 게 그렇잖아 뒤처지면 죽는다고 선수끼리 더더군 왜 이래? 넌 네 무덤을 판 거야 아니 무덤을 시카고에 가서 찾아야지 이제 라스알마스에서 꺼지세요 재수없게 시발 일단은 넘겨주는데 다시 보자고 그렇게 하시던가 가자 이리 와 습 빨리 라스알마스에라 디알로켈 핫산과 미사일이 시카고에 있다 이제 발 뻗고 살 수 있겠군 난 하루면 바로 나올 수 있어 근데 니들은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정말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그런 소리 지겹게 들었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가 가서 할 일 있잖아 어디서든 응원할게 해로마노 이기는 그날까지 브라더 행운을 빌게 보스타 너 가면 잘 어울린다 당연하지? 십 눈물의 말대로라면 세 번째 미사일은 시카고 왕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핫산이랑 알카탈라가 같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와 목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핫산이 시카고 시내의 한 건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스알마스 카르텔의 유령 회사야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거리를 봉쇄하고 무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찾으라고 지시했어 우리가 찾는 게 미사일인진 몰라 핫산 위치는 이 건물의 54층 서버실로 파악된다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야 난 지상에서 너희들을 지원한다 전 해병대와 함께 강적으로 징투해서 건물 1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전 목표 성공해서 헬기를 타고 감시하겠습니다 나랑 소프는 해병대와 함께 헬기 두 대로 나눠 타고 목표 건물 옥상에 착륙한다 가즈랑 해병대는 건물 아래에서 올라가고 프라이스랑 소프는 위에서 내려온다 소프는 서버층에 진입해서 핫산을 제압해 우리의 목표는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다 그리고 핫산을 발견하면 사살해도 좋다 브라보 6, 여기는 왓츠워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0, 이동한다 시작하지 휴대폰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나마다 정보에 따르면 안에 알카팔라가 있다 버스트, 위치를 이동해 네, 이동합니다 96층이 우리의 주 목표다 경비가 철저하고 접근도 힘들어 핫산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쳐져버리죠 왓츠워 1 현장 확보 완료 미사일 컨테이너를 찾은 것 같다 지금 진입한다 알겠다 브라보 10, 이동한다 미드폰 확인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나마다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나마다 브라보 6, 목표 건물까지 20초나 соглас어 ственный 점심 잠시 고 Юva 10, 목표 건물까지 20초나 vooruit зависimoathan 비행 forma 미브eren start mı? feeling 온도씨? 사모씨의 발표 1치로 이동한다. 확인. 파이브는 지성층에 도착했다. 서프. 줄 가라. 코스, 우리 준비된다. 상황 확인해. 확인해. 지금 비춥니다. 보인다, 코스트. 뭐 좀 찾아놔. 민간이 인절이다. 하스의 시간을 버는군. 너희가 위협을 제거하면 브라보3가 인지를 구출한다. 목표층에서 다시 만나지. 필요하면 자세 조정해. 아래에 적 둘. 교전해도 좋다. 몰래 지나갈 순 없다. 들킬 거야. 클리어. 브라보3 55층 확보. 확인. 55층으로 진입한다. 전방에 적 넷, 방에 셋, 복도에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확인. 현재 목표층에 있다. 다음 층에 적 다섯. 셋이 움직이고 둘은 가만히 있다. 쏘기 전의 상황부터 확인해. 모두 다섯 놈이다. 브라보. 51층 클리어. 제로세븐 알겠다. 이동한다. 대비님. 인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인. 서버층으로 집결해. 독탄 설치. 올라서라. 원청원 목표층에 도착해라. 현재 상황. 무능건 대체 뭐야, 라술. 존. 미사일이 점화됐어. 현재 초기 단계야. 통제 장치는 컨테이너에 없어. 그럼 핫선한테 있겠군. 이쪽은 이제 목표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핫선이 여기 있길 뻔하자고. clarity. 있지. 이런 헌세곤을 잡sınız. 항없는 뜨거운 하자고! 퀄리아 핫산은 없다 핫산한테 서버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거 물에서 가장 안전한 데거든 이동해 문을 맡았어 그 서버실에 도착한다 폴리아 핫산은 없다 폴리아 핫산의 열기 폴리아 핫산은 던지로 가장 높은 것이다 폴리아 핫산은 던지로 Kellogg의 루시아 핫산은 던지로 으악! 잡으러! 나한테 الله, 루حكم! 나 집니 자كيرة! 여기 앉으니 앉으니 앉으니. 클리어 클리어 핫선은 없다. 전대원 목표는 없다. 이제 통제실로 이동한다. 곧 통제실로 이동한다. 곧 통제실로 이동한다. 움직여. 전대원 목표는 없다. 이제 통제실로 이동한다. 비서실대원 목표는 없다. 사라지에 정신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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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밥 Aku 성격! Harris! 나 위험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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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오웅! 전원을 안다! 전원을 안다! 전원을 안다! 전원을 안다! 전원을 안다! 전원을 안다! 나 수쳤지? 저거 쏘는 거야! 나를 내버려! 동실이 처리했어. 동제실에 있다. 빨리! 동제실이 보인다. 전대원! 하사는 못 찾았다. 놈이 통제실에 없어! 고스트! 뭐 좀 찾았나? 예, 놈일지도 모릅니다. 46촌! 확인! 다들 이동한다. 물러서, 서프! 줄거라! 진입 위치는 4층 아래다. 브라보 팀! 파이브가 40촌에 빠졌다. 확인! 놈을 그쪽으로 물지. 호희망을 좁히자고! 서프! 우리가 동제정신을 추들 테니 미사일 해제를 맡아라! 알겠습니다. 전에도 해봤습니다. 아뇨! 를뭐! 스타미너! 진입 위험하다! 타라운 경기구! 최승위기! 를뭐! 노ler! 퍼포드! 를뭐! 아뇨! 이리와! 이것이 중독군! 귀신에 남은 엘비야! 우리의 위연들! 제이로우스! 아빠로우스! 아빠로우스! 우리의 위연들! 신경아 제로 세븐! 목표를 몰아넣었다! 46층! 확인! 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왔어! 계단으로 간다! 아래층으로 간다! 아래층으로 간다! 전대원 미사일이 발사됐다! 반복한다! 미사일이 발사됐다! 미사일이 발사됐다! 미치... 미사일 목표는? 아직 몰라! 추적 중이다! 알겠다! 다산해줄게! 이쪽에다 쏴! 아이씨! 다산은 어디있나? 홈터 끝입니다! 저쪽 홈중에 다산이 있습니다! 직속을 잡힌다! 지금 여기로 도착하면 몸에 잠든다! 확인! 핵심을 잡힌다! 갑작진! 공격! 안쌍! 안쌍! 맞췄다! 핫산은 어디있지? 비방이 몰아나왔습니다. 이쪽입니다. 핫산을 저쪽 방에 있습니다. 핫산 진원 확인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핫산 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 괜찮으십니까? 니가 괜찮다. 가, 빨리! 소프, 이동해! 와차, 핫산이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 놈을 쫓고 있어. 확인, 알린다. 미사일의 목표는 워싱턴이다. 경로를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 맡겨. 앞장서, 소프. 핫산은 마지막 칸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털링 못 버틴다! 아르누스야! 굶주려, 쏴! 이 새끼가! 라이씨! 아르누스야! 쏴, 현재 상황은?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확인을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마! 조원에게 무자를 넘긴다! 네 놈들은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 공사층입니다. 통제장치는 확보했지만, 확인을 놓쳤습니다. 확인! 들키지마! 원조원에게 무자를 넘긴다! 소프! 미사일이 발사됐어! 이제 원격으로 자폭시켜야 돼! 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알려주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준비되면 장치를 열어! 준비됐습니다! 미친! 목표가 워싱턴입니다! 좌표는 N38, 그리고 W77! 펜타곤이야! 셰퍼드를 노리는군요! 아니, 셰퍼드는 거기 없어! 근데 거기야 3만 명이나 있지! 먹어야 돼! 좋아! 됐습니다! 소프! 먼저 진단 모드를 켜야 돼! 클리어와 모드를 동시에 눌러! 됐습니다! 다음은 오버라이드다! 데이터가 4칸 보일 거다! 두 번째 줄 3세 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기다리십시오! 안전한 곳에서 장치를 열어! 시간이 없다!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셋째 칸! 퍼센트! 에코! 시에라! 파파! 됐어! 이제 왼쪽과 클리어를 눌러서 오버라이드를 시작해! 오버라이드 1! 확인! 안전한 곳으로 가! 다음 부분은 시끄러울 테니까! 해제했습니다! 알겠다! 공군 쪽에서 확인할 거야! 고생했다 소프! 아닙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스벨! 핫산은 어디지? 알카탈라 병력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전부 처리하고 핫산도 찾아내겠습니다! 이상! 아이씨! 미치겠네! 잘했어 소프!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기들을 처리하고 핫산을 죽여! 일단 공기가 필요해! 만들어! 배영당하는 느낌이 어때? 옛날 생각나는구만! 바로 어제같이! 내 말이! 배영당하는 느낌! 소개해보기! 연말고를 찾아내고期중! 배영당하는 날이! 배영당하는 날가! 전달하는 날이! 무한하게! Going into the sea! 내리기! 때, 배낮도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영당하는 날이! 전달하는 날이! 이리와 함께 뱀 fans! 왁스를 찾았다 연막탄 만들 수 있지? 기억하나? 쥐덧을 찾았다 약품과 접착 테이프면 가스 암정을 만들 수 있지 화학물질 찾았다 가스탄을 만들 수 있어 적당한 데 설치하고 놈들을 유인해 테이프 찾았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놈한테 던진 다음에 처리하면 돼 이걸로 뭔가 열 수 있겠어 너네 제공은 안에서부터 문하자 서방이 약한 건 다 니놈들이 약해 빠져서다 웨이누할 어스 사물쌀을 딸 수 있겠는데 조심해 소프 소리가 날 거라 놈이 기절했다 공격하기 전에 무기부터 만들었어 마저는 아주 아플 거야 놈들이 죽무좋았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기절 시작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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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퇴근을 지낼 거라고 했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코스트! 쇼트! 창문 쫙! 이 건 전쟁이 아니다. 침략이다. 잘 썼어, 코스트. 고생했다, 소프. 전대원, 임무하려 핫선을 죽였다. 어젯밤 시카고 시내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천 강우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풍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가 원인이며, 전력은 오후에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아이 지식원. 참 잘 지어내. 감쪽같네. 알카탈라. 이란. 카르텔. 로시아. 셰퍼드. 쉐도우. 우리가 놓쳤어. 어쩔 수 없었어. 뿌리를 뽑아야지. 셰퍼드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 찾으면 되지 마. 더 큰 문제가 있어. 러시아 쪽을 좀 캐봤는데. 벌써 골치 아픈데? 고송대 습격한 국수주의자들 말이야. 다 끝난 일이잖아. 아니, 안 끝났어. 새로운 놈이 나타났거든. 누구? 응? 이름은 몰라. 아는 놈이야. 너가 어디서? 여기네. 마카로프. 하나이안 dinner. 그러면 우리 차례렛이. Silence. 명령이. 여름이. 여기서 마카로프. 두 분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샐러드 주세요. 샐러드 주세요. 샐러드 주세요.